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교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형강 여러분 또 라이브로 함께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라이브로는 화면이 방금 퍽 들어왔나? 그래서 아마 인사하시기를 갑자기 제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막 올려주시네요. 그래요. 제가 오늘 너무 예쁘대요. 원래 항상 예쁜데.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요.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품사를 공부해 볼 거예요. 이름이 3시간 품사 완성인데 사실 이 3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소화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1시간 끝 하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밤 새워서 밤을 새워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내일 시험이다.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 전에 공부해야 할 품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이건 꼭의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 마치 찢기 특강처럼 저 여자가 가지고 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백문이 불혈의견 열심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품사 판별방법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이 품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품사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죠? 스카이가 하는 게 우리의 꿈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품사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점수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풀어보자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먹어볼까 해요 여러분.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묻는 품사가 뭐구나? 동사, 형용사. 여러분 소개하세요. 동사, 형용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음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해원은 동사, 형용사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 다가 움직이죠. 먹다인 형태로만 있지 않고 어떻게 움직여요? 먹은 먹었다 먹느냐 먹는구나. 얼마든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 네가 다로 끝나는 녀석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로 끝나는 말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대. 네가 의미상 뭐면? 동작이면 그럼 뭐가 되는구나? 동사. 그럼 네가 뭐가 아닌 거구나. 동작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세요. 착하다는 뭐로 끝났어? 다로 끝났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뭐? 동사거나 형용사. 그런데 착하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음 넌 동작으로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품사가 뭐다? 형용사. 우리가 동작으로 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네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현재 시제를 붙이면 동사. 그 밑에 1번 읽어줘요. 현재 시제에는 이런 말들이 붙는구나. 시작. 뭐 뭐 하는. 먹는. 이게 붙는데. 그러니까 착하는.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형용사구나. 여러분에게 이거 함께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형과 펜. 니은다. 는다. 그러니까 네가 동작이라면 니은다. 는다가 붙어. 가다가 동작인지 확인해줘요. 시작. 나 집에 간다. 아 넌 동작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먹다가 동작인지 확인해줘요. 시작. 먹는다. 아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는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얜 왜 니은다 붙였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그렇지. 얜 왜 는다 붙였어요. 받침이 있으니까. 애 차이라는 거야. 손을 잡다가 동작인지 확인해줘요. 시작. 잡는다. 아 넌 동작이야. 동작이 아니야. 동작이야. TV를 보다가 동작인지 확인해줘요. 시작. TV를 본다. 가 되니까 니가 동사구나. 그럼 예쁘다가 동작인지 확인해줘요. 시작. 예쁜다. 바보지. 그렇지. 예쁘다는 뭐가 안 붙는구나. 어. 는다. 니은다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품사가 뭐다. 형 용 사. 그러니까 표에서 얘기하기를 동작이니까 뭐 할 수 있게. 명령. 그럼 밑에. 괄호 2번. 오셔서. 명령에는 니가 붙는데. 형광펜 7회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알아. 어라. 니가 가다가 동작인지 또 확인해줘. 시작. 가라. 그러니까 가능하구나. 더불어. 먹다가 동작인지 확인해줘. 시작. 뭐라. 그러니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동작이니까 이 동작 해라. 라고 뭐 할 수 있다. 명령. 할 수가 있대. 또 한 가지. 니가 동작이라면 형광펜. 뭐도 붙는구나. 청유. 청유 물결하시고. 영어로 청유는 어떻게 해요. 레츠. 레츠. 고. 그럼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 너도 가고 나도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를 우리 청유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널 붙이면 청유가 되는데. 동그라미 뭐라고요. 영광펜. 자. 보다가 니가 동작인지 청유로 확인해줘. 시작. 우리 TV를 보자. 라고 청유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아. 먹다를 함께 먹자고 청유해줘. 시작. 우리 밥을 먹자. 라고 청유가 가능하대. 그런데 형용사 예쁘다를 청유해보세요. 시작. 우리 오늘부터 예쁘자. 이상하다는 거야. 형용사는 청유로 쓸 수는 없구나. 다만 빨간펜 거기 당구장이죠. 형용사에도 알아어라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다만 붙는다면 무슨 뜻이 아니구나. 음. 명령이 아니래. 무슨 뜻이 된다. 감탄. 예쁘다. 여기다가 자. 우리 오늘부터 예뻐라. 라고 명령하는 건 이상해. 그런데 어머. 우리 혜원이. 아이. 해줘. 예뻐라. 이건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알아어라를 형용사에 붙이면 뭐가 되는구나. 아. 문장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어. 미안해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너를 감탄형이라고 불러주겠대. 그래서 형용사는 명령에 알아어라는 엑스지만 뭔 되는구나. 감탄에 알아어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불어 3번. 별 하나 해주시고. 약간 난도가 있네. 우리말에 어미를 소개하고 있어. 어미가 뭐예요 여러분. 음. 다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이 어미입니다. 다가 뭐니까. 어미. 그럼 다 앞자리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어간. 그렇지. 단어에 백두대간처럼 잘 안 움직입니다. 먹. 안 움직이죠. 먹냐. 먹어라. 먹자. 이 다자리 앞을 뭐라고 부른다. 어간. 이라고 부르고 다자리를 뭐라고 부른다. 어미. 그럼 질문합시다. 어간과 어미는 어느 품사에만 있겠다. 동사. 형용사. 이만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너 품사 뭐 얘기하는 거구나. 동사와 형용사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말에 어미의 의도의 어미에 뭐가 있구나. 형광펜. 려. 려고. 가 있고. 목적의 어미 뭐가 있구나. 러. 가 있대. 나 영화 보는 게 목적이야. 만들어줘. 시작. 영화 보러 가고 있어. 영어에 for ing. for studying. 공부하기 위해. 라면서 우리말로 공부하다를 목적을 만들어줄래요. 공부하러 여기 왔어. 라고 할 때 네가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다에 대해서 의도를 한번 만들어주실래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망했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누구와 누가 똑같구나. 려와 려고가 똑같구나. 다시 일단 암기할게. 우리말 의도의 어미에는 뭐가 있구나. 려. 려고가 있구나. 아 네가 목적에는 뭐가 있구나. 러. 가 있구나. 다만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살짝 꼬라지가 바뀔 수는 있다. 먹러. 이상하잖아. 나 밥 먹기 위해 식당에 가게 만들어줘요. 시작. 먹. 으러. 그치. 우리말에 받침이 있을 땐 으가 와서 도와주겠지. 마찬가지 여기도 받침이 있을 땐 그 친구가 또 등장하겠죠. 나 먹려고 했는데. 이상하죠. 넣어줘요. 시작. 먹으려고 했는데. 따라서 려고와 우려고는 똑같은 말이구나. 다시. 의도에는 뭐가 있어? 려. 려고. 목적에는 뭐가 있어? 러. 가 있어. 근데 이게 어디에만 붙어? 동사에만 붙는데. 그러니까 나 예쁘러 가고 있어. OX. 에. 스. 건강하다는 동작일까? 상태일까? 건강하다가 동작인지 상태인지 붙여줘요. 시작. 난 건강한다. 바보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뭐구나. 형용사. 네가 니은다가 붙지 않아. 따라서 건강하려고 했어. OX. 에. 스. 그래서 형용사에는 아 니가 붙지 않는다. 살짝 우리 연습 좀 필요하죠. 첫 번째를 가지고 여러분 일단 판단하시고 나머지는 아 이런 상관관계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문제 풀면서 도전해 볼게요. 문제가 5개. 푸는 시간 30초. 시작. 함께해요 여러분. 30초가 금방 갔네. 하전에 뭐라고 엔터. 맛있다. 엔터. 널 뭐라고 부르냐. 기본형이라고 불러. 우리는 다로 끝나는 말은 항상 기본형을 떠올려서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다로 끝났으니까 뭐 아니면 뭐는 확실해? 동작이거나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네가 동사인지 뭐로 확인하라고 오늘 배웠어요. 1번 원칙이 뭐였지? 니은다. 는다. 붙여줘. 시작. 맛있는다가 돼. 안 돼. 안 돼. 우리 아무도 안 써. 야 이거 빵이 아주 맛있는다. 거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너는 품사가 뭐거나? 형용사라고 판단할 거지. 너는 하전에 뭐라고 엔터할 거게? 늑다. 그렇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이디 붙인 건 기본형이 아니야. 그거 빼고 기본형 존재하는 거죠. 하전에 늑다. 엔터해야 해. 너는 다로 끝났으니까 분명히 뭐 아니면 뭐구나? 동사거나 형용사. 확실한데 넣어줘. 시작. 엄마가 맨날 말해 뭐라고? 너 때문에 늑는다. 돌아봤지? 아 엄마는 문법의 대가였어. 늑다의 품사가 뭐구나? 동사. 중요하지. 영어에는 늑다. 올드가 형용사인데 우리말 늑다는 동사야. 더불어 시험이 또 무를 거다. 그러면 나 리을 기억다. 에 품사는 뭐겠니? 라고 물을 거야. 여러분 답해줘. 낙다의 품사는 뭐겠? 응. 너도 동사야. 선생님 낙는다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의아하지. 낙는다가 이상하거든. 그런데 문법적으로 정말 늑다가 이상하긴 하지만 네가 늑다와 함께 동사로 인정이 됐어. 그러니까 뭐 해야 해? 써야지 뭐라고 두 글자 선명하게. 암기라고 써 두면 좋겠지. 그래서 낙다. 늑다가 영어로는 다 형용사잖아. 그런데 우리말은 동사니까 암기가 살짝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니은다 는다 공식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를 정말 전부 신뢰해서 이거면 다 돼. 맞는 공식은 없어. 항상 인생에는 뭐가 있어? 예외가 있듯이. 아 예외가 있구나. 그러면 얘는 기본형이 뭐겠네? 놀랍다.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데 넣어줘. 시작. 놀랍는다. 완벽히 어색하지. 품사가 뭐겠구나. 형용사. 확실하지. 더불어. 아니다. 에다가 넣어줘. 시작. 얘는 받침 없으니까. 니은다. 보다처럼 본다를 넣어야겠죠? 넣어봐. 시작. 아닌다. 나는 보호자가 아닌다. 얼마나 바보스러워. 품사가 뭐겠구나. 형용사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달타가 기본형이겠지. 신발이 달타라고 말하고 있다. 너 품사 판별해줘. 넣어봐. 시작. 신발이 다 달른다. 요즘 하도 많이 걸어다녀서 신발이 달른다. 되게 안 되게 됩니다. 품사는 뭐구나. 동사. 그래서 아 니가 일단 니은다 는다를 넣어서. 즉 용언 어간에 받침이 없어. 보다 같으면 본다. 용언 어간에 받침이 있어. 먹다 같으면 먹는다. 지금 얘는 맛있다. 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맛있는다. 너 봤더니 어색해. 얘는 늑다인데 늙는다. 인정해. 우리가 늙는다는 쓰고 있거든. 다만 낙다가 낯설어서 같이 좀 묶어놓고 외우자.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고. 받침이 있으니까 놀랍는다. 넣었더니 어색해. 형용사구나. 아니다. 받침 없으니까 뭐 넣었어? 아닌다. 어색하니까 형용사구나. 달타의 품사가 뭐라고? 동사. 뭐가 된다고? 달른다가 가능하구나.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말 다로 끝나는 말은 뭐하니 뭐 밖에 없어. 동사. 형용사. 물론 살짝 또 예외가 있어도 하나가 더 있긴 해. 아세요 혹시? 서술격 조사. 이 다. 사람이다. 할 때 얘가 유일하게 다를 또 가져. 그래서 우리말에 다 붙는 말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세 가지. 뭐뭐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 다. 가 있어. 다만 예외적인 녀석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던 조사니까 품사 판별 게임 끝났고 다로 끝날 때 동작이면 품사가 뭐구나. 동사. 뭐 붙여서 확인한다. 니은다. 는다. 형용사는 동작이 아니니까 뭐가 안 붙어. 니은다. 는다가 안 붙어. 또 약간 수준이 있는 이론도 외웠다. 니가 의도의 어미라며 불러줘. 려. 고. 려. 려. 고. 목적의 어미라며. 러.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문장으로 보러 가다. 영화 보러 가다. 보기 위해 가다. 라고 살짝 예문을 넣어놓으면 더 많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 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어우 나 얼굴이 아파요 여러분. 형강이 여러분이 막 얼굴에 묻었나 봐. 열심히 쳐다보셔서. 와 이렇게 집중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이 페이지 오시면 이번엔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두 번째 보조용언의 품사. 일단 보조용언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밥을 먹다 자다가 있고 밥을 먹다 보다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말이 용언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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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끝내지 않을 뿐이죠. 너는 다는 문장의 쫑결어미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끝나지 않았으니까 연결의 어미 형태로 바꿔야겠죠. 연결해줘요. 시작. 밥을 먹고 자다. 진짜 뭐 했어요? 먹었어요. 진짜 뭐 했어요? 잤어요. 그렇죠. 너도 원래 먹다의 뜻 이다 아니다 이다 이런 걸 원래 네가 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용언의 역할을 다 했다. 뭐라고 불러? 본 용언이라고 불러. 얘도 진짜 뭐 했다고요? 슬리핑. 그러니까 너도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뜻을 했으니까 본 용언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떠냐? 먹다 보다. 일단 여기가 쫑이 아니니까 연결로 바꿔주셔야겠죠. 연결해줄래요? 먹어보다. 뭐 이런 정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진짜 먹었다는 뜻이다. OX. O. 진짜 먹었다는 뜻이죠. 다만 먹고 나서 눈뜨고 C 했다는 뜻이다. X. 그건 아닌 것 같죠. 이 먹은 행위를 눈뜨고 받아 아니면 먹은 다음에 토한 다음에 받아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다의 본래의 뜻으로 쓰인 거 확실한데 무슨 뜻으로 해석할 거야? 그럼 해석 좀 해줘요. 해본다. 그치 그 행위를 해본다. 내가 한번 들어본다. 내가 한번 앉아본다. 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시도. C가 아니라 트라이의 의미로 바뀌었어. 그런데 얘가 얘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들어본다. 내가 한번 봐본다. 내가 한번 가본다. 라고 해서 다른 용언 뒤에 와서도 여전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트라이. 우린 너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보조. 네가 어떤 헬퍼의 역할로 바뀐 다로 끝나는 말이구나. 당연히 우리가 본용언, 본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왔거든. 본용언이 동사면 품사 뭐가 붙어? 이 뒤에 니은다, 는다를 우리가 붙여볼 수 있는 것처럼 보조용언도 똑같습니다. 네가 보조용언도 아 니은다, 는다가 붙으면 뭐가 되구나. 동사. 물론 앞에 보조라는 말을 또 붙여줄 수 있겠지. 만약 니은다, 는다가 안 붙으면 보조형용사라고 우리가 판별할 거예요. 여러분 소개하시죠. 먹어 보다에 붙여봐 시작. 먹어 본다. 돼 안 돼? 판별할 수 있는 뭐겠구나. 보조 동사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너의 대원칙은 동사형용사랑 판별법이 똑같다. 라고 소개한 거. 더불어 여러분은 머릿속에 우리말에 다다가 둘이면 앞은 뭐 100% 본용언 100%. 다만 뒤만 아 니가 본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뜻이고 더불어 우리말에 시험이 좋아하는 것만 오늘 썩썩 골라먹겠다고 했죠. 우리말이 좋아하는 보조형은 특히 보다, 하다, 아니하다, 못하다 를 시험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기칠 분석했더니 나오더라고. 아니하다를 줄여줘. 시작. 아니하다. 똑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하다나 아 니은 히읗다나 똑같은 애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 소개를 했다. 그가 집에 돌아왔나 보다. 무슨 뜻이냐. 돌아왔나 보다. 그런 것 뭐야. 같아. 영어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 라는 추측의 의미면 넌 다 뭐다. 보조 형용사. 그게 아니면 다 뭐야. 보조 동사입니다. 더불어 여기다가 돌아왔나 본다. 라고 하면 돌아왔나 내가 진짜 얼굴을 뒤밀어 봤다는 뜻이 돼서 원래 추측의 뜻이 사라지니까 아 넌 니은다가 안 되는 거야. 더불어 꼼꼼히 따져 넣어줘. 시작. 따져 본다가 가능하기도 하지. 그래서 동사라면 아 니은다 는다가 본용운과 똑같이 해결되는구나. 다 필요 없고. 그가 집에 돌아왔다. 뒤에 다 뒤에 다가 또 나왔는데 니가 C가 아니야. 뭐라고 해석해 드냐. 돌아온 것 같아. 라고 뭐라고 해석했어. 추측이라면 이땐 넌 뭐다. 보조 형용사. 그게 아닌 거야. 꼼꼼히 따지다. 다가 끝났는데. 근데 따지는 행위. 뭐 무슨 뜻으로 해석했어. 해보다 추측이 아니면 다 뭐구나. 보조 동사구나. 라고 판별한대. 두 번째 하다 별표. 시험이 어려워지면 이 하다 같은 애를 우리한테 줄 거예요. 난도 높은 문제 하다가 나왔었더라고. 자 맛이 좋다. 여러분 좋다의 품사가 뭘까. 좋다에 넣어봐. 시작. 좋는다. 안 되지. 그럼 너 품사복에. 형용사. 너는 본용언이 형용사일 때 맛이 좋기는 하다. 라고 형용사 뒤에 등장해서 아 맛이 정말 좋다. 강조하는 뜻일 땐 보조. 형용사. 이걸 뺀 나머지. 즉 이 앞에 동사가 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동사가 되는 거고. 네가 형용사가 왔다 치더라도 뭐가 아니면. 강조가 아니면 뭐다. 보조 동사래. 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다시요. 너는 일단 앞에 누가 와줘야 해. 형용사가 와줘야 해. 맛이 좋다. 로 끝나도 되는데 맛이 좋다 뒤에 하다라는 말이 와서 맛이 좋기는 하다라고 해서 일을 하다. 두잉의 뜻이 아니야. 일단 본용언이 아니지. 그러면서 너를 강조했어. 이러면 우리 너를 물어본다. 보조 형용사.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뭔 거야. 보조 동사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 앞에 동사가 오면 100% 뭐가 되겠네. 동사가 될 거고. 다만 성실하다는 성실한다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성실하다 품사가 뭘 것 같아. 형용사이지만 성실했으면 하다는 성실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성실했으면 바란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강조의 뜻이 아니면 뭐가 된 거구나. 동사가 됐다는 뜻이야. 어려워. 그래서 별을 달아들인 거. 다음으로 아니하다 못하다. 너는 별 두 개. 왜 별 두 개냐면 꼭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별 두 개. 우리말 부정을 만들 때 앞에 본용언을 부정할 때 두 가지가 쓰이죠. 자 집에 가다. 그런데 나 집에 가다를 너를 이용해봐. 시작. 가지. 아니하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널 줄여줘. 시작. 아니은 히읗다도 가능하지. 이렇게 너를 집에 가지 않다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지 뭐도 가능해. 못 하다도 가능한데 아니하다 못하다는 앞에 본용언을 부정하는 보조용언으로 왔을 때 암용언의 품사를 따라갑니다. 아니하다 못하다가 무슨 뜻일 때 암용언을 부정할 때 영어의 낯의 의미로 지금 와서 쓰이고 있을 때 암용언의 품사가 동사면 너도 동사. 암용언이 형용사면 너도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앞에 따라한대. 가다의 품사가 뭘까? 집에 간다. 품사가 뭐죠? 동사. 그럼 이때 아니하다 못하다 품사가 뭐겠네? 동사가 되는 거. 그런데 얘는 지금 똑똑하다를 부정했다. 똑똑하다. 품사가 뭘까? 나는 오늘부터 똑똑한다. OXX 품사가 뭘 것 같아요? 어 형용사야. 상태야. 동작이 아니야. 그러면 똑똑하지 아니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했을 때 못하다의 품사는 뭐구나? 형용사. 반드시 외워야 해. 뭐라고요? 아니하다 못하다는 누구의 품사를 따라간다.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가니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해했는지 이해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문제가 10개가 있네. 1분 드릴게요. 시작 우리 라이브 우리 라이브 여러분 수업 중간중간 아부하지 말아요. 웃으실 때 너무 귀여우세요. 예쁜 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집중 안 돼요. 도움 안 됩니다. 감사해요. 자 1번부터 한번 달려볼게 여러분. 그 일을 다 하다. 너 뭐구나. 본용언 본 동사 그 일을 다 한다 가 되거든 그런데 그 하다에 굳이 없어도 괜찮아. 그 일을 다 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충분한데 굳이 굳이 해 버리다 라고 해서 쓰레기 버리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먹어 버리다 해 버리다 들어 버리다 너 정체가 뭐구나. 보조용언이구나. 그럼 네가 보조용언 버리다 니까 품사를 판결해달래. 자 너 붙여봐. 시작 해 버린다 품사가 뭐구나. 보조 동사가 되는구나. 더불어 자동차를 수리하다 하면 충분해 그런데 굳이 굳이 수리해 주다 내가 들어는 준다 내가 도와준다 라고 해서 굳이 굳이 앞에 대해서 서비스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뭐가 됐든 니가 수리하다 끝났고 주다가 왔다 붙여 시작 수리해 준다 되네 너 품사가 뭐구나. 보조 동사가 되는구나. 더불어 보아하니 나쁜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품사가 뭐게. 형 용 사 근데 우리 말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어. 성십다 드타다 더불어 아 니가 드십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보조용원으로 탄생했어. 그래서 보조용원으로 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 앞에 본용원이 와줘야 해. 먹는 드타다 먹는 드십다 다만 다만 이들의 품사가 고정되어 있다. 성십다의 품사를 판별해 봐. 시작 성십는다 로써 안써 안써 품사 뭐예요. 보조 형 용 사 그렇지 드탄다 로써 안써 안써요. 드탄다 먹는 드탄다 그런 말은 없어. 품사가 뭐게. 보조형용사 태어날 때부터 보조형용사로 태어났어. 그럼 유추해봐. 드십다의 품사도 뭐겠네. 보조형용사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친구 누가 했냐면 척하다 같은 애 있다. 척하다 체하다도 태어날 때부터 보조형용원으로 태어났어. 반드시 앞에 본용원이 와줘야 해. 먹는 척하다 보는 척하다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 열심히 하는 척하다 이렇게 반드시 앞에 다로 끝나는 본래 용원이 와줘야 한다. 니들의 품사를 판별하세요. 시작 먹는 척한다 보는 체한다 퇴한대 됩니다. 니들의 품사가 뭔지 판별해줘. 시작 동사 물론 보조 동사라고 얘기해 주겠지. 타브로 학생 중에 불량배에게 맞다. 분명히 맞았어. 아 본용원이구나. 근데 맞는 다음에 그걸 쳐다본 게 아니죠. 맞는 행위 맞아 보다 뭐 아니야. 추측 아니야. 그럼 뭐겠네. 보조 동사 물론 우리가 맞아 보다에다 넣어봐. 시작 맞아 본다 굳이 굳이 맞고 싶지는 않지만 맞아 본다 아 니가 트라이의 뜻이구나 라고 알았다면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아 니가 추측이 아니야 뭐 뭐인 것 같아 의 뜻이 아니면 다 보조 동사래 계속 가보죠. 6번 열차가 도착했다. 충분한데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 여러분 해석해요. 도착한 것 같아 란 뜻이지. 아 너 뭐야 추측이네. 얘 뭐구나. 보조 형용사 도착했다.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석할 거니까 아 니가 보조 형용사 물론 도착했나 본다. 또 어색해. 다불어 싱싱하다. 품사가 뭘 것 같아. 형용사 동작이 아니잖아. 싱싱하다는 상태겠지. 싱싱한다 이렇게 안 쓴다는 뜻이야. 니가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뭐하고 있게. 참 싱싱하다. 충분한데 뭐라고 그랬어. 아휴 싱싱하기도 하다. 뭔 뜻이야. 강조라면 너의 정체가 뭐다. 보조 형용사 그런데 이 하다 앞에 이미 뭐가 나와버렸어. 가다 라는 동사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가다 and doing go and doing 이 아니라 참 빨리 가기도 한다. 친절하게 뭐까지 붙여놨어. 니은 나 놓치면 바보다 이거 뭐게. 보조 동사가 되겠지. 다불어 건강이 좋다를 부정해. 시작 건강이 좋지 않다. 물론 쫑이 아니니까 안아서 그래서 포기했다 라고 말을 이어준 거잖아. 뭐가 됐든 니가 좋다가 품사가 뭐겠어. 좋는다 안되잖아. 뭐야 형용사 우리 말 아니하다 못하다는 누구의 품사를 따라간다. 압용언의 품사를 따라간다며 너의 정체가 뭐야 형용사라고 답해줘야겠지. 다불어 얘는 가다를 부정했어. 가지 못하다. 역시 너를 따라간다며 너 품사가 뭐게. 나 집에 간다. 제일 좋은 일 집에 간다. 여러분 학원만 오면 집에 가고 싶잖아. 집에 간다. 동사기야. 그럼 널 부정했다. 넌 정체가 뭐야. 보조 동사 다 맞았니?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줘. 잘했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하나 틀렸니? 그래도 쓰다듬어 줘. 두 개 틀렸니? 더 잘해라. 두 번 쓰다듬어 줘. 자 여러분이 스스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3페이지 동그라미 한 번 너는 왜 동그라미 했냐면 그냥 기분 전환하면서 한번 확인해보자고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건 아세요? 우리 시험의 사전의 기준 네이버 노노노 다음 노노노 국립국어원 편찬하고 있는 바로 이 표준국어 대사전이 우리 시험의 근거예요. 그런데 사전이 매해 조금씩 변경이 돼. 그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돼. 왜?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거든.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곱슬 2020년 너를 기억하래. 여러분은 수정전을 쥐어버릴 필요가 있어. 이건 필요가 없고 우리 이것만 알면 돼. 네가 원래 곱슬 우리가 곱슬 그러면 뭐가 생각나? 곱슬 곱슬 이 생각나잖아. 두 번으로 우리 많이 쓰거든. 곱슬 곱슬의 품사가 뭘 것 같아? 우리 둘이 두 번이 가능하면 부사야. 그러니까 반짝반짝 품사가 뭐겠어? 부사 찰랑찰랑 품사가 뭐겠어? 부사 네가 두 번 되면 다 부사야. 그런데 네가 아 곱슬 한 번을 가지고 뭐라고 품사를 지어냐면 명사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말 정말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체언 뒤에는 조사야. 자기 이름 다음으로 꼭 기억해줘.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뭐라고요? 체언 뒤에 조사. 그럼 체언이 뭐냐가 또 문제거든. 이 체언은 이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말 주로 누가 있냐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 뭐게? 명사 얘 이름이 뭐예요? 분필 아 분필 꼬지가 있어서 이름이 뭐예요? 분필 품사가 뭘까? 명사입니다. 그런데 분필을 제가 이것 그것 저것 이라고 불렀다. 그럼 너를 뭐한 거야? 대신 그럼 우린 그럼 뭐라고 불러? 대명사라고 부르겠지. 더불어 제가 얘를 분필에 대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수 혹은 양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얘기하면 너 뭐가 되는 거게? 수 사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누가 와? 조사 그런데 또 우리말의 조사는 뭐가 잘 돼? 생략이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 네가 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 조사가 붙어 있는지 여부로 품사를 명사 대명사 아 수사 판별할 거야. 회원 품사가 뭘까? 명사 이름이니까 그런데 나라고 말했어요. 품사가 뭘까? 대명사 회원을 지금 나라고 대신 받았잖아. 우린 여러분 유식한 말로 1인칭 대명사 뭐 이런 말을 쓰겠지. 더불어 하나 라고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수로 표현하면 그땐 뭐가 되는 거구나? 수 사 가 된다. 그래서 네가 명사라는 건 뒤에 조사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 더불어 깔끔 네가 원래 깔끔하다. 네가 형용사의 어근으로만 소개됐는데 우리가 하도 이 말을 많이 써서 어우 쟨 깔끔을 떨어 라고 깔끔을 떨어 라고 뭘 붙였네? 조사를 붙여버렸어. 그래서 깔끔 뭐가 됐구나? 명사가 됐구나. 더불어 이제 이런 게 짜증이죠. 분명히 같은 뜻 비슷한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의미가 많은 다의여란 뜻인데 근데 품사가 두루두루 쓰여. 유식한 말로 품사가 통용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분명히 비슷한 의미인데 가을은 오곡이 성숙하는 계절이다. 일대는 네가 동작이고 그는 또래보다 성숙하다. 그럼 네가 형용사래. 어떻게 판별해? 응. 네가 잘하다의 뜻이면 동사야. 그런데 네가 잘하다가 아니야. 그럼 넌 뭐야? 아 형용사라고 우리가 아예 공식화해서 기억하면 좋겠네요. 더불어 만약을 생각하다.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차이가 뭐냐? 얘는 뒤에 조사를 취하고 있고 만약 온다 라고 용언을 꾸미고 있다는 차이인데 조사를 취한 너는 뭐로 판별하는구나? 명 사 원래 부사는 비읍 바람둥이야. 많이 꾸밀 수 있어. 자기 자신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다만 부사의 원래 역할은 다 붙는 말을 꾸며 용언을 꾸미는 게 부사의 역할. 만약 온다면 만약 오다 의 의미니까 우리가 뭐로 판별한 거구나? 부 사 이 얘기 오늘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또 볼까? 만일을 대비하다 뭐 취했어? 조사 그럼 너 뭐야? 명 명사로 판별했구나. 근데 만일 밝은 데서 본다면 만일 보다 의 뜻이잖아. 아 용언을 꾸미니까 뭐라 판별했구나? 부 사 사실 이제 얘가 나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식상하다는 실증나다 질리다 의 뜻인데 진드기도 피에 질리면 이땐 네가 동사인데 아 이제 내가 질렸다 상태를 본데 시험이 안 나오길 바라야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거 나오면 전쟁 날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녀석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잘생기다 잘나다 못나다 낙다 우린 이미 외웠다. 예품사가 뭐라고요? 동사가 됐다니까. 언제냐면 2017년에 됐어. 벌써 5년 전 얘기야. 그래서 네가 동사가 됐고 못생기다 빠지다 생기다 터지다 는 보조용원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들인데 이들 공통점 다 뭐가 돼버렸다. 동사가 돼버렸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공부해보면 되게 이상해. 잘생긴다 나는 잘생긴다 이상하고 나는 못난다 이상하고 나는 빠진다 생긴다 터진다 약간 말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 되는 녀석도 있지만 아닌 녀석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밑에 작은 글자를 우리한테 변명한 거야. 네가 니은다 는다 붙이면 어색하지만 동사로 품사를 정했으니까 여러분 뭐해야 해? 기억해야겠지. 근데 이유는 이렇게 붙였어. 대부분 이 용언의 쫑겨령에 엇 이 형용사에 결합하면 과거 그녀는 예뻤다 그럼 시제가 뭐가 돼? 과거 근데 나 잘생겼다는 과거다. OX X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용사에 엇 앗 붙이면 과거가 되는데 얘들은 과거가 아닌 이상하더래 현재 상태가 되더래요. 그래서 뭐로 처리했다 동사로 처리했다 라고 학자들이 뭐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뭐가 됐든 너네들이 동사가 됐구나 열심히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잘생기다 동작 안 되는데 동사 잘나다도 동작 못나다도 동작 낙다 늑다 친구들 다 동작으로 인정했구나라고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도 깰깡 한번 읽자. 읽어줘요. 시작 잘생기다 잘나다 못나다 낙다 못생기다 빠지다 생기다 터지다 다만 썩어빠지다 죽게 생기다 유순에 터지다 라고 해서 앞에 용언을 강조하는 보조용언 시리즈 구나도 살짝 읽어둘 필요가 있겠죠. 4페이지 건너가자 그래 저도 슬퍼요 못생기다가 슬프다 슬프다고 소개하시네 못생기다가 동작이 돼서 참 슬픕니다. 자 전성검위가 붙은 말의 품사 너는 우리 시험이 어려운 문제로 낼 때 단독 문제로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의미가 있죠. 매해 등장하진 않지만 네가 명사인지 명사형인지 판별하래 그게 뭐냐면 우리 말 미음음기 정체가 접사도 있고 어미도 있대. 접사의 역할이 뭐냐면 접사는 의미를 제한하거나 손은 손인데 맨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의미를 제한하거나 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우다 는 다로 끝나는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다 넌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 열심히 지운다 가 되잖아 분명히 동작이었는데 여기다 갑자기 개 붙이면 뭐가 돼? 얘 이름이 돼. 그럼 이 개는 멍멍이는 아니잖아. 정체가 뭐야? 너를 이름으로 바꿨구나. 너 정체가 뭐예요? 접사라는 거지. 접사는 품사를 바꿔버리니까 미음기가 붙으면 명사가 돼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우리말에 오미 즉 밥을 먹다 를 명사처럼 끝내줘요. 시작 밥을 먹 귀도 가능하고 밥을 먹 음도 가능하잖아. 우린 너를 뭐라고 해석할 거야? 밥을 먹 다 앞에 목적어가 왔으니까 다로 해석할 거야. 이때 기 음 정체는 뭐다? 오미다. 그러면 밥을 먹 기의 품사는 뭐라고 판별해야 해? 동사라고 판별해야지. 어떻게 해석했으니까 밥을 먹 다 라고 해석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서술성을 갖는다. 너는 다를 붙여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가 명사라면 반드시 앞에 관영어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될 거니까 관영어가 올 거고 네가 아 명사형 즉 너의 품사는 뭐하니 뭐라고 동사거나 분명히 형용사일 거라는 거지 그때 우리는 아 네가 앞에 부사어가 오는 걸 가지고 네가 용언이구나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 우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살짝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 꿈을 꾸다 라고 문장을 썼어 자 얘는 끝날 때 뭐로 끝났네 다로 끝난 게 확실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 뭐하니 뭐 동작이거나 상태거나 동작인지 상태인지 확인해줘요 시작 꿈을 꾼다 되죠?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그런데 얘를 마치 명사처럼 끝내줄 수 있죠 명사처럼 끝내봐 시작 꿈을 꾼 여러분 얘 정체는 어미예요? 접사예요? 어미 다자리야 다자리가 미음의 꼬라지를 취한 것일 뿐이야 따라서 너의 품사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여전히 뭐다? 동사 네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 해석해줘 시작 꿈을 꾸다 라고 해석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다 붙여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를 얘처럼 꾸다 라고 바꿔서 꾸다를 꿈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어미가 아닌 거야 그럼 넌 뭔 거야? 음 품사를 아예 원래부터 바꿔버렸구나 뭐구나 접사 그러면 네가 접사면 넌 품사가 뭔 거야? 명사 죽었다 깨도 너를 꾸다로 해석할 수가 없어 언니 뭐로만 해석할 거야? 꿈 으로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꿈을 꾸다는 가능해도 꾸다를 꿈 이렇게는 죽었다 깨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더불어 이 꿈 앞에는 이게 올 거야 만타를 넣어서 이 꿈을 꾸며주세요 시작 많은 꿈 이라고 우리가 쓰게 되고 만타를 넣어서 꿈을 꾸며주세요 시작 많이 꿈 자 여기 또륨이가 나오긴 했네 우리말 이희는 외워 품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야 즉 이희가 붙어있으면 품사가 뭐구나 부사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많이 꾸다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는 사전에 뭐라고 엔터 할 거냐면 만타 라고 엔터 할 거다 그럼 이은이 뭐냐 우리말에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다자리 형태를 바꾼 거지 얘 친구는 리은 친구 은 이 있고 는 이 있고 리을 친구 을 이 있고 던 이 있어 먹다는 분명히 동사잖아 그런데 먹다 뒤에 사람이 나오면 이 다는 문장이 끝났습니다의 뜻이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너의 역할이 얘를 꾸며줘야 하니까 이 자리를 분명히 바꿔치게 하겠지 어제 먹다로 만들어줄래요 먹은 사람 지금 먹다로 만들어줄래요 먹는 사람 내일 먹다로 만들어줄래 먹을 사람 과거 회상으로 만들어줄래요 먹던 사람 즉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얘를 꾸밀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다만 너의 품사는 여전히 뭐다? 동사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미는 어미인데 뒤에 체언을 꾸며주게 만드는 역할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 이런 말을 써 어쨌거나 상관없어 어미야 어쩌니 기본형이 뭐다? 다로 끝나는 말이다 너는 먹다라는 말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지 물론 저 앞에는 친구들도 궁금하니까 보다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보다 어제 TV 보다 만들어줘요 시작 본 사람 그렇지 지금보다 만들어줄래? 보는 사람 내일보다 만들어줘요 볼 사람 과거 회상은 뭐가 되겠구나? 보던 사람 다만 앞에 살짝 우리 흘리고 왔는데 이 중에 형용사는 이걸 취하지 않아 는을 취하지 않아 예쁜은 사람 이건 없어 그래서 아 이 는이라는 녀석과 형용사가 좀 안 친하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어쨌든 많다는 품사가 뭐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 품사가 뭘까? 형용사 굳이 맞는다가 안 되잖아 근데 네가 지금 많은 이라고 해서 아 너를 취해서 이 뒤를 꾸몄어 즉 네가 관영어 역할 즉 네가 명사라면 이런 거 붙은 애가 와서 널 꾸며줄 거야 네가 용언이라면 부사가 와서 널 꾸며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 지금 좀 낯설고 어렵구나 괜찮아요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문제 풀면서 많이 틀려줘 확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봅시다 시작 아니 소 프리티 퍼펙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기출정에 주문하니 잘했어요 자 애들이 문제 안 풀고 제 얼굴만 보고 있대요 미치겠어 어떡해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우 재수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 1번 우리 이모부는 수줍음이 많다 해석해줘 음 이런 걸 보조사라고 한다 격저서로 바꿔줘야 해 읊는 도만 뭐 보조사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해석해줘 시작 이모부가 수줍다라는 뜻이다 OX 우리 이모부가 수줍다라고 해석해 아네 우리 이모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모부가 뭐라고 해석할 거야 수줍음이 많다 들어는 봤나 이모부가 주어 그럼 이 자리에 원래 서술어가 와야 한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어 이거 문장 시간에 배웠다 주주술 무슨 절을 안고 있다 서술절을 안고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어 나중에 또 할게 지금은 너무 충격받지 말고 해석이 뭐가 포인트냐면 이모부가 수줍다 해석할 수 없어 뭐가 아니다 영원히 아니다 형용사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만 해석할 거야 수줍음이 많다 로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품사는 뭐다 명사 그럼 너의 정체가 뭐야 접사 단일합성어 파생어 파생어 라고 우리가 판별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너는 빠르다에 왜 니은 친구가 와 있는 거야 니은 친구 은 친구 는 친구 리을 친구 을 친구 던 뒤에는 뭐 나와 명사 나와 최연 나와 먹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아 지금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밀 취한 이유는 네가 뭐다 명사 빠른 걷다가 아니야 죽었다 깨도 빠른 걷다라는 말으로써 빠른 사람 명사 자리에 와 있다 그 얘기야 그럼 걸음은 품사가 뭐겠구나 명사 소개하세요 단일합성어 파생어 파생어지 걷다에다가 음이라는 접사를 붙인 그래서 명사가 된 뭐야 파생어 그 얘기하는 거야 예사전에 뭐라고 엔터할까 크나 크 다 왜 다자리에 니은 껌딱지 붙였는지 말해줘 뒤에 뭐 오는구나 명사 가 온다는 거지 크나 그은 사람 크나 그은 슬프다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미음 뭐야 접 사 그럼 넌 뭐야 명사로 파생됐구나 파생 명사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지 품사는 명사고 당연히 파생어겠지 선생님 답 놓치면 어떡해요 잠깐 공지 다음 창에 해완국어를 쳐 그럼 거기 해완국어 카페가 나올 거야 이 수업 끝나자마자 답안지가 올라갈 거야 혹시 놓친 답이 있다면 거기서 확인해도 좋겠죠 자 4번 문제 나는 오늘 야구 경기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질문 해석해 줘 시작 야구 경기가 뭐하다 없다 그치 잘 알고 있다 누가 내가 내가 잘 알고 있어 뭐를 이것을 근데 야구 경기가 없다 너를 목적어 자리에 너러다 보니까 여기다 미음음기 넣었을 뿐이지 해석을 뭐라고 했어 야구 경기가 없다 다로 끝났지 둘 중에 하나야 뭐거나 뭐거나 동작이거나 상태거나 동작이요 상태요 상태지 어떻게 동작이야 네가 그래서 다만 얘는 특이하게 없는 사람 또 능이 붙어 특이한 품사는 먹에 형 용사가 됩니다 5번 이런 장사는 신용을 얻음이 제일이다 질문 해석을 신용을 얻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땡큐지 이 앞에 목적어가 왔잖아 명백하게 신용을 뭐야 해 얻다 라고 해석할 거야 다만 이것이 제일이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너를 주어 자리에 놓기 위해서 미음음기 붙였을 뿐이야 핵심 뭐냐 다로 끝났어 그럼 여러분 판단하세요 얻다 해봐 시작 얻는다 품사가 뭐야 동사지 저 녀석은 아 그냥 어미일 뿐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별하겠지 6번 문제 가보자 사람이 참 많기도 하다 여러분 눈치 깠죠 해석하세요 시작 사람이 참 많다 그렇지 참의 정체가 뭐냐 참 회원 그런 건 없어 참 직상 이런 건 없어 참 좋다 참 슬프다 참 아름답다 참 부사거든 그러니까 부사가 와 있다는 건 네가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 게다가 오늘 배운 것도 있네 참 많다라는 많다가 정체가 뭐야 형용사 충분한데 많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얘 정체가 뭐야 보조형용사이기도 하지 그래서 아 네가 많다도 형용사고 뒤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형용사가 또 와 있구나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날 것이다 질문 떠날 것이다 누가 제비가 언제 전에 뭐 전에 해석해 시작 겨울이 오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겨울이 에 대한 짝이 없잖아 겨울이 뭐라고 해석할 거야 겨울이 전에 겨울이 떠날 것이다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해석할 거야 겨울이 오다 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다로 끝났네 그럼 넌 뭐겠구나 동사 아니면 형사 붙여봐 시작 온다 품사가 뭐겠다 동사겠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다는 거지 8번 이제 이런 게 어렵다 이것은 굵기 조절이 가능한 팬이다 이것은 굵다 라고 해석한다 OX 자 인강 여러분 이제 안 들리니까 라이브 여러분은 뭐 안 들리니까 해볼래 빨리 빨리 안 올라와 이게 여러분이 말해줘 형광 여러분이 말해줘 이거 어떻게 써갈 거야 이것은 굵다 라는 뜻이다 OX X 그러면 이것은의 짝이 뭔지 빨리 쓰여봐 이것은 팬이다 그렇지 이것이 팬이다 라는 뜻이잖아 이것이 팬이다 어떤 팬이냐 가능한 팬이다 뭐가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하다 얘가 지금 전체 네가 주호 역할을 하면서 굵기 조절 그러니까 굵다라고 죽었다 깨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굵다로 전체 절대 안 돼 다만 이건 된다 여기다 조사 하나 넣어줘 굵기의 조절 그러니까 네가 조사를 취할 수 있는 누구 뒤에 뭐와 재헌 뒤에 조사 아 우리말에 명사 명사 관계일 때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줄 수 있어 나 이 사람 보통 사람 이라고 할 때 이 보통은 사람을 꾸미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 명사 관계에서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게 아 이 조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너의 정체는 뭐다 명 사 단일합성어 파생어 파 생 어 저 키가 뭐겠어 접사 했지 네가 굵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네가 접사 붙은 파생 명사구나 엉엉 회원 이런 건 없다 엉엉 뭐야 울 다 땡큐지 이건 1초야 엉엉 울다 엉엉이 부사니까 다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럼 울다는 동작일까 상태일까 동작 넣어줘 시작 운다 저 리을 탈락시켜버리고 니은다가 와서부터 그래서 운다가 되지 너의 정체가 뭐다 동 사 십바 어머 누군가가 울렸더라 아까 줄넘기는 항상 어렵다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질문 노래를 부른다 누가 아이들이 썼잖아 아이들이 부른다라고 주어수러 썼잖아 그러면 이 하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해 뭐라고 줄넘기를 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아이들은 뭐해 아이들은 아이들은 노래를 부른다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짜게 되는 거고 줄넘기를 하다란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로밖에 해석이 안 돼 명사 단일합성과 파생어 파생어겠지 네가 길을 붙여서 아 지금 네가 파생어 만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 접사 역할을 했구나 그러면 2번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용언과 태어날 때부터 관형사형 즉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관형사냐 관형사형이냐 뭐가 공통점이야 뒤에 체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관형이라는 건 뒤에 아 체언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관형사이기 때문에 달을 붙일 수가 없다 그 뜻이고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다 달을 붙일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네가 달을 붙일 수 있다면 품사는 뭐 아니면 뭐겠구나 동사거나 경용사다 그 얘기지 아 그 얘기구나 또 해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자 함께해요 여기 조금 어려운 거 있네 가진 고생을 다하다 질문 이 가진은 영어의 해부를 의미하는 소유하다의 뜻이다 OX OX 우리말에 소유하다가 있어요 내가 돈을 가지다 주려 시작 가 무슨 바침 지읏 바침 다 라는 갔다가 있어요 가지다 갔다 근데 네가 갔다라면 이 뒤에 모음어미를 취할 수가 없다 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거 다 내놓았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X는 뭐냐 네가 갔다 소유하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할 거야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 가슴으로 태어나서 항상 여러 가지 의라는 의미로만 쓰이고 뒤에 뭐가 와 가슴 고생 이렇게 뒤에 아 반드시 채연이 와 전역에서 정체가 뭘까 관 형 사 지금 체감하라고 지금 체화하라고 지금 네 거 만들라고 가진의 품사가 뭐라고 관 형 사 하전에 뭐라고 엔터해 가슴으로 엔터해 절대 갔다로 해석할 수가 없는 애야 정체가 뭐라고요 관형사 얘는 하전에 뭐라고 엔터할까 떠든 엔터하면 블랭크가 떠 그럼 뭐라고 엔터할 거게 떠 들 다로 엔터해야 해 근데 뒤에 사람이 등장해서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얘를 취했다 찾아 니은 그렇지 니은의 정체가 뭐야 TV를 본 사람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친구들 불러볼까 불러줘 시작 니은 친구 은 친구 는 친구 리을 친구 을 친구 턴 우리말은 조사어미 접사가 매우 발달한 그래서 뭐라고 불러 교차거 정거 그러니까 이런 어미는 외워버려 이거 외우면 아 정말 좋아 이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온다는 표시거든 그래서 아 니가 더불어 품사는 항상 모아님 모일 가능성이 높아 동사거나 형용사 그렇지 얘는 지금 떠들다에다가 니은 붙였단 말이야 아 니가 지금 뒤에 얘를 꾸며주려고 관형사형 어미를 취했을 뿐 너는 정체가 떠들다 어떻게 알았어 사람을 앞으로 보내시죠 사람이 떠들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거거든 저런 걸 관형절이라고 또 아마 배웠을걸 여러분 해석해 주세요 떠들다가 동작인지 확인해봐 혜원이 떠든다 뭐가 붙네 니은 다가 붙는다 정체가 뭐야 동사가 되는 거지 바로 그때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다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니 꾸며주기 위해서 뭐 붙였구나 는 그렇지 소리 꾸미려고 얘 기본형이 뭘까 울다 인데 여기다 는을 붙였더니 리을이 탈락했을 뿐이야 해석해 시작 달기 울다 라고 해석할 거지 게다가 는도 취했네 정체는 뭐구나 동사 물론 운다 역시 가능하지 오늘 리을 탈락 설명은 안 할게 머리 아플까봐 자 깨끗해 던 던의 정체가 뭐예요 관형사형천성 어미 아이 땡큐해라 너 기본형이 뭐구나 깨끗하였다 지금 시제 들어있으니까 시제 빼고 밝혀봐 시작 깨끗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에다 과거 시제 여 얘 여불규칙이잖아 여기다가 돈 이라고 해서 아 지금 관형사형 전성험비를 취한 거고 시제 빼버리고 아 다자리에 지금 너 넣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했다 이거야 어쨌든 다로 끝났죠 뭐하니 뭐네 동작이거나 상태겠지 넌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지 깨끗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형용사구나 라고 우리가 판별하겠지 따뜻할 때 질문 때의 품사가 뭐구나 명사구나 그래서 여기다 뭐 붙였구나 리을 관형사형 전성음이 붙인 거구나 그럼 제 기본형이 뭘까 따뜻하다가 기본형이겠지 그럼 따뜻하다는 정체가 뭐하니 뭘까 동작이거나 상태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상태 따뜻한다 아론 안 쓰잖아 너의 품사는 뭐겠구나 형용사 라고 여러분 판별했다면 참 잘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자 이제 3번 부사까지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아 전성어미라는 것에 대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너는 부사가 있고 어 부사형 전성어미를 취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 원래 부사 태어날 때부터 부사로 태어났어 주로 꼬라지를 어떤 꼬라지를 취하냐면 이 희 정체가 뭐라고요 부사 만들어주는 접사 네가 붙으면 뭐구나 부사야 그런데 너는 마치 뒤에 오는 서술어 이 부사들은 주로 서술어를 꾸미거든 그래서 서술어를 꾸미는 건 똑같은데 너는 역시 다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넌 다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붙으면 뭐하니 뭐야 동사거나 형용사 그러니까 아 얘는 부사 형태일 뿐 부사가 아닌 거야 너는 다를 붙이면 당연히 동사거나 형용사다 그 뜻이겠지 자 여러분 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30초 시작 선생님 안 배운 거 막 나와요 그렇지 안 배운 거 막 나와야지 나 쓴 거 막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적용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 주사를 맞았어 어떻게 확인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실력으로 과연 여러분 과연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문장 전체를 꾸민다 바람둥이라니까 얘는 누구나 다 꾸며 저런 일 뭐라고 불러 부사 다가 안 붙는다가 포인트야 지금 부사냐 용언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사구나 눈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영어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접속사 근데 국어에는 접속사가 없어 접속하는 말은 다 뭐다 접속 부사라고 해 다가 붙지 않아 절대로 네가 다가 붙을 수가 없어 지금 부사냐 다 붙는 말이냐 판별하는 게 눈치껏 아 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판별해야지 자 이히 뭐라고 외웠어 부사 만들어주는 접속사 그럼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부사 당연하지 사전에 뭐라고 엔터해 사전에 뭐라고 엔터해 여러분 깔끔히 엔터한다고 그럼 품사가 뭐라고 나와 부사 품사 한 번도 검색 안 해봤어 반성해야 해 앞으로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유튜브 다 지워버리고 국립국원 표준고대사전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 자 어떻게 다 지워 자 얘는 사전에 뭐라고 엔터할 거게 깔끔하다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뭐가 달라 다가 붙잖아 다가 붙으면 뭐하니 뭐라고요 동작이거나 상태거나 깔끔하다는 동작이겠어 상태겠어 상태 품사가 뭘까 형용사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면 깔끔히 차려입다 얘도 다를 꾸며요 깔끔하게 목다 얘도 다를 꾸며요 역할은 무슨 역할 똑같아 부사어 문장성분 역할은 똑같이 부사어 역할을 해 문장성분은 뭐냐 주술 목보 관부 독인데 역할 그런데 품사는 뭐냐 안 바뀌어 품사를 바꾸는 경우는 딱 원 케이스 언제 접사라는 애가 와서 붙지 않아 난 절대 품사는 바뀌지 않고 이것은 하늘의 천품 저의 품사는 뭐예요 여성 대한민국 국민 이건 품사 안 바뀌어 그런데 인간에겐 접사가 없는 것 같긴 해 잠깐만 너무 깊이 가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까지 하자 위험했어 그런데 저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강사 그런데 제가 이거 때려치우고 가서 사과 팔아 그건 뭐예요 사과 정수 역할은 얼마든지 뭐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그리고 문장에서의 역할을 지금 깔끔히 잘어있다 너를 꾸미니까 부사이자 부사어 역할 얘는 원래 해전에 뭐라고 엔터하는 애인데 깔끔하다 엔터하는 애인데 뒤에 뭐가 나왔어 먹다 가 나왔어 너를 꾸미고 싶어서 깔끔하다 먹다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넣었구나 깔끔하게 이 개가 뭔지 말해줘 시작 어미 우리가 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 역할을 하게 하니까 뭐 이름을 막 붙이겠지 부사형 전성 어미 외울 건 아니고 그냥 다 자리구나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네가 다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구나 네가 상태구나 정도 또는 하전에 뭐라고 엔터할 거게 잘 자라 다 여기 잘이라는 힌트가 있잖아 잘 네가 잘 먹다 잘 가다 그러니까 자라 다 나무가 잘 자라 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란 뜻이긴 하지 어쨌든 다로 끝났네 뭐하니 뭐네 동작이거나 상태거나 확인하세요 시작 자란다 정체가 보겠네 동 사 느낌 왔어요 우리 시험은 다 뻑하면 동사형사 물어봐 네가 어떤 정체냐 동사형사를 제일 많이 물어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시험이 더 좋아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졸지마 두 번째 가지마 세 번째 다시와 아셨죠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현재 시간 7시 41분이고요 네 쉬는 시간이에요 저는 7시 51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아마 오늘 수업은 8시는 넘길 것 같고요 9시는 여러분 하기에 따라 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할까요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뵐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 쉬어갑시다 여러분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컵라면 하하하하 이 교실을 여러분과 함께 달려볼까 합니다 이 교실은 제가 앞서도 예고해드렸지만 좀 더 중요한 녀석들이니까 귀를 쫑긋하고서 우리 같이 공부해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신 페이퍼 5페이지부터 달려볼게요 품사 통용으로 해놓고 꼭 간단 정리 특히 우리 시험이 좋아하는 땡땡적 이 적은 접사예요 더불어 이 적 앞에는 항상 한자가 오죠 그러니까 생각적 어색해 자연스러워 어색하죠 생각은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가적 사회적 이런 말을 쓰죠 이 적 앞에는 또 뭐가 온다는 특징이 있구나 한자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품사가 세 가지를 활용이 됩니다 네가 만약 문맥 안에서 체언을 꾸며주면 우린 네가 뭐라고 판별하는구나 관형사라고 판별할 거고 네가 가급적 많이 가급적 도와주세요 즉 부사나 용언을 꾸민다고 해석이 되면 우린 널 뭐라고 볼 거하게 부사라고 판별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조사가 붙으면 모인 건 확실해 체언인 건 확실하지 골라줘 이럴 때 우리가 명사라고 볼 거하게 대명사라고 볼 거하게 수사라고 볼 거하게 명사라고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회적인 사회적이다 가급적 이면 이라고 해서 뒤에 조사를 취하면 아 명사 다만 다른 품사도 이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체언 뒤에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다만 굳이 굳이 격조사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말 부사는 바람둥이라 그랬죠 수식하는 말도 많지만 조사도 취해요 조사 붙여 봐 시작 빨리도 가는구나 빨리는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안 붙어 빨리를 가다 빨리를 가다 분명히 조사인데 위에 있는 조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격조사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관용격 조사 목적격 조사라고 부르는데 은 는 도 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조사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이 보조사는 아무데나 막 가서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네가 조사를 붙여볼 때 격조사를 넣어서 붙으면 체열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기 붙는 말 품사가 세 가지로 발생돼서 시험이 좋아하는구나 뭐도 되고 뭐도 돼 명사 관용사 부사로 발생이 되는데 명사라는 거 어떻게 확인해 뒤에 조사 있니? 로 확인해 관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 뒤에 재현 있니? 로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꼬라지라도 응 똑같은 게 있네 사회적 분위기라고 해서 너를 꾸면 뭐라고 봤어 관형사 똑같은 꼬라지인데 조사를 취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인이라고 조사를 취하면 정체가 뭐가 된다 명사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녀석이고 뒤에 네가 부사나 용언을 꾸며주면 뭐라고 판별하는구나 부사로 판별하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품사로 판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요한 규칙이 되어준다는 거지 더불어 밑에 오시면 우리말에 품사가 투경되는 말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네 읽어줘요 박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관계상 같은 애야 그러니까 우린 이런 애를 다의어 같은 애라고 부를 거고 의미가 여러 가지다 라고 얘기해 그런데 너는 날이 박는다 해석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이 박는다 는다를 붙여서 해석이 가능하면 동사야 그걸 뺀 나머지는 브라이트 라이트 의미로 봐서 뭐라고 본다 형 용사로 판단한다 두 번째 우리말 있다는 네가 동작이라면 반드시 명령과 청유가 가능해 그래서 동작이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명령하거나 우리 학교에 있자라고 청유가 가능하면 너의 정체는 뭐구나 통사구나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시간의 경과 의미상 시간의 경과가 나오면 동사야 지금 뭐래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그러네 곧 추석이다 입투지나 쳐서지나 와 진짜 음력은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 진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가을 되니까 공부하기 딱 좋죠 물론 자기도 좋지만 그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정말 특이하게 하지 그러니까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저같이 주식 같은 거 안 하오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아 바보가 된 것 같은 올해 초만 해도 그랬지 뭐 올해 초도 주식 안 하오는 저 같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근데 어느 순간 주식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막 우와 쏠린다 근데 요즘 뭐라고 했냐면 요즘 공무원 공부하면 바보래 왜 안 뽑는데 많이 안 뽑고 요즘 경쟁률도 사람들이 낮아져서 요즘 공부 안 하는 추세래 아니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안 뽑는다는 거나 많이 뽑는다거나 언제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어 언제나 안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 했단 말이야 게다가 경쟁률이 네가 뭐 했다고 줄었다고 아 그럼 지금이야말로 공부할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공부하는 자가 합격하는 때 아닌 거야 해야 되는 땐 거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아 내가 빨리 노량진 탈출해야겠구나 물론 공무원 되서도 별로 안 좋은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신문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신데요 그래서 사실 별로 이렇게 막 기뻐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슬퍼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된 다음에 고민하세요 내가 이거에 계속 할 건가 아닌가 2차원이랑 안 된 다음에 아 그래 어차피 공무원 돼봐야 안 될 건데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 인생이 완전 다른 길로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들어왔잖아 해내야죠 같이 합시다 여러분 자 네가 동사라면 있다야 돼 이게 가능하대 읽어줘 시작 명령 정유 시간의 경과 라면 동작이고 나머지는 다 뭐구나 형용사 의미상 없다에 반대가 돼 신이 있다 반대해줘 신이 없다 그럼 돈이 있다 품사는 뭐구나 형용사 어떻게 알았어 돈이 없다 명령이 안 돼 돈이 없어라 네가 돈이 있어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령이 안 되고 신이 있어라 명령할 수 없어 신이 없어라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네가 아 명령 청유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의미고 가장 쉽게는 네가 없다에 반대라면 품사가 뭐다 형용사 외우자 박다가 언제 동사예요 박는다 나머지는 뭐예요 형용사 있다가 언제 동사예요 명령 청유 시간의 경과 나머지는 뭐다 형용사 그 얘기네 계속하죠 크다라고 소개하시죠 네가 언제 동사하게 grow 잘하다의 뜻이면 동사야 나머지는 뭐다 형용사 피자가 크다 품사는 형용사 삐기거나 러지거나 아유 우리 혜원이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무슨 뜻이에요 많이 자랐네 그때 품사는 뭐다 동사가 된대 자 4번은 살짝 세모해야 해 얘는 왜 세모를 하는 걸까 말이죠 여러분 왜 세모예요 뭔가 꼬라지가 이상하죠 이르다 1 이르다 2 이르다 3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얘는 품사 통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슬려 왜냐하면 품사의 통용이라는 건 같다라는 전제 같은 녀석인데 이걸로도 쓰이고 이걸로도 쓰이는 다의어 관계 혹시 이런 거 들어봤니 손일 손이는 같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야 이 손과 이 손이 완벽히 다르다라는 무슨 관계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동일한 발음 동일한 발음인데 네가 의미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런 일 뭐라고 불러 동음 이 의 어 그러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근데 손일 안에 아 네가 핸드로 시작해서 핑거 등등등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이건 무슨 관계라는 뜻이게 다의어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고 1번 2번 3번은 같은 애야 그런데 얘는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인데 너무 중요해서 억지로 한번 가지고 왔다 그 뜻이에요 이르다가 영어로 해석해줘 목적지에 arrive의 뜻이면 너의 정체가 뭐구나 동사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는 모두 일러주었다의 이르다라면 넌 무슨 뜻이구나 아 말하다의 뜻이라면 넌 정체가 뭐구나 동사 그런데 말입니다 아 시간이 뭐하다의 뜻이구나 어울리 연어때보다 이르다라는 뜻이면 너는 정체가 뭐구나 형 용사 얘는 너무 중요해서 하고 갈게 목적지에 이르다 활용해줘 다고지 아 어 중에 누구 붙여 안 붙여 누구 붙여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무슨 불규칙이게 러 불규칙이기도 해 그런데 얘는 모두 이르다에다가 이르다 이르고 이르지 내가 모두에게 말해주었다의 뜻인데 너는 어차피 몸앞에 탈락할 거니까 너를 기준으로 어를 취했다 몸앞에 의가 도망가 그러면서 네가 다 일어주었다 이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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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뜬금없이 리을이 덧붙이는 무슨 불규칙이게 르 불규칙 오늘 여긴 좀 자세히 안 할게 대강 설명했어요 더불어 여느 때보다 이르다 너는 시간이 이르다의 뜻인데 역시 이르다 이르고 이르지 자음 붙을 때까지 똑같이 문제가 없는데 몸 붙을 때가 항상 문제잖아요 역시 어를 취했다 의가 탈락하는 건 우리말 규칙 그런데 자 시간이 일어라고 해 이러라고 해 일러라고 해 일러 역시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이야 다만 기본형은 똑같이 뭐야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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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확인해야 해 이르다가 어라이브의 뜻인 품사가 뭐다 동사 말하다의 뜻인 뭐다 동사 그것이 목적지에 이른다 내가 아이들에게 모두 이른다 가능하고 다만 시간이 이르다 일단 품사가 뭐다 형 용사 한 가지 더 어차피 외울 거니까 외워버려 네가 어라이브는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널 뺀 나머지는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이라고 정리해 두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자 늦다 너는 네가 동작이라면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정해진 때보다 진하다 라는 뜻인데 해석을 하면 늦게 도착하다의 뜻이야 네가 늦게 도착하다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동사야 그게 아니면 형 용사입니다 그는 버스 시간에 무슨 뜻이야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했다고 해석했으니까 품사를 뭐로 판별했다 동사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상태 뭐로 본다 형 용사로 판별한대 그럼 문제 풀고 또 얘기해 볼게요 다섯 개가 있네 여러분 다섯 개 30초 드릴게요 시작 함께해요 일단 기본형이 뭐구나 박다 아 우리말에 내란 어미가 있구나 먹다 해보셔 봐 먹네 보다 해보셔 봐 보네 아 내가 어미구나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있다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크다 우리말에 어떤 어미가 있구나 니은지 보다 해보셔 봐 본지 아 그러는 니은지란 어미가 있는 거구나 더불어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늦다 우리말에 어란 어미가 제일 일반적이지 먹다 해보셔 먹어 보다 해보셔 보 아 앞에 용언 어간에 따라서 어 아로 움직이지 니가 아가 붙는 경우는 앞에 용언이 바 보일 때는 뒤에 아가 와요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어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 손을 잡 나는 아 붙여 어 붙여 아 니가 아니까 TV를 보 나는 아 붙여 어 붙여 아 니가 오니까 즉 앞에 용언 어간이 아 어 물론 친구는 야 뭐라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 오는 양성이어서 아를 취하고 나머지 비가 오다 날이 쨍 했다 넌 아 붙일까 어 붙일까 어 붙여 그 이유가 아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오도 아니니까 어를 취하는 거야 물론 우리말에 아어에다가 앗 엇 만들면 시제가 뭐가 돼 과거가 돼 잡다의 과거 만들어줘요 잡았다 보다의 과거 만들어줘요 보았다 개다의 과거 만들어줘요 개었다 그래서 아 어를 취하는 것은 앞에 용언 마지막 글자 니가 두 글자든 세 글자든 관계없고 마지막 글자가 바 보 로 끝나면 아를 취하고 나머지는 다 어를 취한다 그러면 지금 한글 맞춤에 규정을 외우고 있는 중이지 너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야 그래 놓고 우리한테 아 니가 지금 기본형이 여전히 뭐구나 늦다 친절도 해라 얘는 끝났는데 뭐가 붙어있네 늦는다 늦도가 붙어있네 품사가 뭐구나 동사 해석해줘 약속시간에 항상 늦게 도착하다의 뜻이고 나도 이미 우리가 판별을 해버렸네 그럼 너 해석하세요 어느새 밤이 무슨 뜻이야 방 늦다 날이 방 늦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품사가 뭐겠구나 동사 너는 반대말 만들어줘 날 지절들은 새가 없다 그러니까 명령 있어라 할 수가 없어 새가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구나 품사가 뭐게 형용사 너는 잘하다의 뜻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품사가 뭐겠네 형용사 빅 라지 이니까 형용사라고 판별해야죠 더불어 한발 늦다는 늦게 어라이브라는 뜻이다 OXX 이런거 항상 지워버리고 앞에 정말 중요한 말을 찾아야 돼 해석해 시작 때가 늦다 그러니까 때가 늦었다는 뜻이지 늦게 도착하다의 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 때가 늦다 그러니까 품사 뭐로 판별할 거게 형용사 그러니까 늦게 도착하다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두어야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체형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체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데 딴 너는 내 딴은 최선을 다했다 해석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내 기준에는 그러니까 우리말에 내 딴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딴이 있어 아 넌 뭐구나 명사야 물론 딴은 최선을 다했다 쓰기보다 앞에 항상 관용어 역할을 하는 말이 오니까 의존명사로 많이 쓰인다 네가 의존이거나 말거나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의존은 앞에 어떤 말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 품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얘는 뭐라고 해석해 딴이야기라고만 해석할 거니까 정체가 뭐다 관형사 사전에 뭐라고 엔터 딴 엔터 뭐라고 엔터 딴 엔터 네가 지금 답은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체현과 관련 있는 말을 보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가 내 기준에 최선을 다했다 이 보조사인데 격조사에 넣어볼 수 있어 명사야 그런데 딴 이 딴을 넣을 수 없어 우리말 관형사의 중요한 특징은 뒤에 조사를 취하지 않아 관형사는 절대로 조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특이한 녀석이구나라고 소개했네 아무 별표 일단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자 다른 말로 넣어줘 자 아직 아무가 안 왔어 격조사로 바꾸면 가정도 되고 아직 철수가 안 왔어 아직 영희가 안 왔어 그런데 아 네가 그런 이름을 대신 불렀으니까 뭐구나 대명사 다만 네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뭐가 와줘야 해 조사 여러분이 격조사를 붙여봐야 해 그래서 조사를 취하면 최연 다만 최연 중에 얘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받았으니까 뭐라고 불렀다 대명사 마찬가지 김철수 최영희 어떤 이름 자리에 아무 라고 대신 집어넣었다 그래서 김아무 최아무 할 때의 정체도 뭐다 대명사 물론 어떻게 알았어 조사 김아무가 최아무와 라고 조사를 취했으니까 최연이구나 다만 얘는 아무 연필 뒤에 뭐 왔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고 아무의 연필 아무가 연필 아무를 연필 조사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니까 너는 뭐 아니면 뭐구나 대명사거나 관용사 살짝 아무는 정말 어려워서 세모 내지 별을 꼭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아무 뒤에 조사 오면 대명사 아무 연필 최연을 꾸비면 뭐구나 관형사 나오면 짱 어렵겠다 도로 3번 2 별표 2보다 게임 끝났죠 2 뒤에 뭐가 왔어요 조사 아 최연 뒤에 조사거든 이때 이는 뭐다 이름은 아니잖아 어떤 것을 대신 불렀으니까 이것의 뜻이니까 뭐라고 봤구나 대명사 뭐 짓이라는 말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네가 대명사구나 그런데 똑같이 생긴 꼬라진데 이 사과로 쓰이고 이가 사과 이의 사과 이를 사과 조사를 취할 수가 없어 이때 이의 정체가 뭐구나 관형사라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 사실 저는 관형사를 좀 외우자 주의자인데 이 그 저 한 두 세 옛 헌 세 온갖 연흐 어느 뭐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 시험 볼 때 진짜 편하거든 그래서 살짝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고 암기 용량 남으시면 좀 외워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외우지 마 그냥 원칙만 외워 아 네가 조사가 안 붙는구나 라고 원칙을 외워서 원칙을 달달달해 둘 중에 하나 이걸 외우든가 아니면 원칙을 명백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뜻이고 특별히 얘네들이요 이가 그인가 이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뒤에 뭐가 붙었어 껌딱지 조사가 붙었잖아 그럼 뭐야 최연 최연 뒤에 조사 그러니까 얘는 이름은 아니잖아 수도 아니잖아 뭐구나 대명사 근데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라고 와서 아 뒤에 최연을 꾸밀 때 이 그 저의 정체는 뭐다 관형사 지금 그 얘기를 방금 한 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런 애가 관형사로 쓰이는 특히 이 그 저가 약간 양다리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계속 가볼게요 건너오시면 첫째 별표죠 우리 샘이 정말 여러 번 냈죠 물론 첫째 네가 이런 의미로 쓰일 때라고 의미를 제안하고 있어요 일단 너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뭐랑 관련 있어 순서 순서여서 첫째 둘째 셋째가 등장하고 네가 순서면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수사는 일단 최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해 조사가 와야 하고 의미상 네가 양이거나 순서여야 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시간에 열심히 외우던데 양수사 서수사 그래 수사는 양이거나 순서야 다만 최연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조사가 와 선생님 조사가 없어요 붙여봐 시작 첫째는 마취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든지 조사를 넣어볼 수 있어 우리말 조사는 뭐가 잘 되니까 생략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 네가 일단 양이나 순서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해 근데 얘네는 양이나 순서가 아닌 거야 생일꼬라지는 똑같이 퍼스트로 생겼는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한다 무슨 뜻이냐 둘째 셋째 넷째가 없어 그럼 뭐야 영어의 most of all 신발은 무엇보다도 발이 편해한다 의미상 둘째 셋째 넷째가 없이 most of all의 의미라면 뭐로 취소한다 명사로 처리한대 더불어 그 집 첫째가 선생님 조사 왔어요 체원이에요 맞아요 체원이에요 그런데 너는 first 순서가 아니죠 뭐야 첫째 아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품사를 물어봤다 명사 그러니까 네가 생긴 꼬라지는 똑같을 수 있어 첫째 둘째 등장하는데 우리 둘째가 그럼 품사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고 둘째 셋째 정말 first second third 둘째는 셋째도 로 오면 뭐가 되는 거다 응 뭐가 돼요 여러분 수사 또 한 가지 우리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 공식이 아닌데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어 이 이름이 뭐라고요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그러니까 너는 명사인 거야 그런데 단위와 관련 있고 혼자는 절대 못 쓰기 때문에 의존이란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 개가 멍멍이가 아닌 다음에야 절대 혼자 쓰지 않아 반드시 이 앞에 뭐가 오느냐 수가 오지 한 개 두 개 세 개 왜였니 이거죠 한두 세 예턴세 정체가 뭐라고요 관형사 100% 공식이야 이 앞에 오는 수는 100%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야 왜 수사가 아니게 조사를 못 붙여 한이 한을 한의 조사를 절대 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수를 의미하는 관형사라고 너를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뒤에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오면 100% 이 앞은 뭐다 관형사 여기 뭐가 왔어 주가 왔어 뭐 하고 있어 세고 있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정체가 뭐다 관형사다 넌 절대로 수사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잊지 말아야 될 공식이 뭐냐 채원이라면 반드시 뒤에 뭔 껌딱지 가야 해 조사가 와줘야 해 물론 수사는 조건 채원이니까 조사도 오지만 의미상 양이거나 순서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걸 뺀 나머지는 뭐가 아닌 거야 수사가 아닌 거야 근데 얘는 해보니까 아 영화의 most of all 되게 특이한 애지 얘는 첫째 아이 아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명사라고 우리가 판단한 거고 얘는 첫째 주 둘째 주 세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때 주는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100% 공식 수 관형사라고 판단했다 그 얘기 역시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섯 개 풀어봐요 시작 우와 벌써 다 하셨어요 함께 여러분 이 딴 친구는 자기 생각 기준이야 아니면 다른이야 다른 친구 이때 딴의 정체는 뭐다 관형사가 되겠죠 이 일은 아무라도 아무라도 철수라도 영이라도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뒤에 조사가 와줘 정체가 뭐게 대명사라고 판단해야겠지 선생님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자 사람을 꾸미고 네 정체는 관형사가 될 거예요 조사를 취하지 않을 거거든요 다음 이제 이런 애가 주의해야죠 첫째로 그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친해질 수 없다 둘째 셋째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most of all 무엇보다도 그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친해질 수 없다 물론 상대적이야 선생님 둘째 셋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좋잖아 물론 앞뒤를 주면 더 명백했겠지만 우리가 둘째를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체가 뭐게 명사라고 판단할 거야 5번은 권 뭐하고 있어요 세고 있어 한 권 두 권 세 권 첫째 권 둘째 권 셋째 권 정체가 뭐게 수 관형사 권의 정체가 뭐게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100% 공식이야 국어에 100%가 많지 않아요 수식어가 먼저 와요 피수식어가 먼저 와요 수식어 피수식어 짧은 애가 먼저 와요 100% 공식이에요 수식어가 뭐예요 꾸미는 말 피 당했어 수식을 받는 말 해원 예쁜 애원 예쁜 애원 예쁜 애원 미안해 예문이 거지 같아서 어쨌든 꾸미는 말이 항상 앞에 온다 그 뜻이에요 100% 공식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는 100% 뭐가 와 수 관형사가 와 이런 거는 100% 공식이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짝 다 잘했어요 역시 또 쓰다듬어 주시고 다 틀렸어 그럼 두 번 쓰다듬어 주시고 자 계속 가볼게 여러분 명사냐 부사냐 판별을 해보겠대 우리말 잘못 아 예문으로 판별해서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다 뒤에 뭐가 붙었구나 조사 체험 뒤에 조사 정체가 뭐구나 명사라고 부르는데 잘못 가르치다 누구를 꾸미고 있어 영혼을 꾸미고 있어 정체가 뭐로 판별한다 부사로 판별한다 일반적인 공식이란 얘기지 더불어 이 위조지폐는 진짜 같다 여기다 넣어줘 한 글자 시작 진짜 와 같다 우리말 조사는 생략이 잘 돼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해 그러니까 네가 얘를 꾸민 게 아니라 진짜 와 같다 너 정체가 뭐라고요 명사 그런데 진짜 지루하다 정말로 지루하다 진짜로 지루하다 용혼을 꾸밀 때 너의 정체는 뭐다 부사로 판단한대 계속 가볼게요 자 오늘 그럼 친구 뭐도 있겠어 어제 친구 뭐도 있을까 내일 똑같은 얘기야 뒤에 뭐가 오면 조사 오면 명사 이름이야 투데이의 이름 아니야 오늘 예스터디의 이름이 어제란 말이야 이름이니까 네가 오늘이든 어제든 내일이든 어떤 말로 여기다 주든 네가 조사를 취한 뭐다 명사 그런데 오늘 오다 오늘 가다 오늘 바빴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때 정체가 뭐다 부사 뒤에 용혼 꿈이면 부사다 일반적 공식을 지키는구나 옷을 입은 채 질문 기본형이 뭐예요 입 다 그런데 왜 은을 취했어요 뒤에 사람이 와서 입은 사람 그러니까 관용사에요 또 해 니은 친구 은 친구 는 친구 리을 친구 을 친구 돈이 오면 여기 뭐가 왔다는 뜻이야 명사 다만 우리가 채로 물에 들어갔다 는 안 쓰니까 의존 명사 누구를 의지하느냐 관용어 그래서 관용어 온 거야 물론 입은 사전에 뭐라고 엔터 입 다 니가 입단지 어떻게 알았어 옷을 입다 그러니까 입다의 품사는 뭐야 입는다 동사지 다만 동사인데 은 취한 이유는 누구를 꾸며주려고 튀어오는 명사 꾸며주려고 다른 말로 바꿔봐 시작 옷을 입은 상태로 아 니가 다른 명사로 치환이 가능하며 조사를 취하고 앞에 관용어 100%보다 의존 명사 그런데 말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뜻도 다르죠 말이 무슨 뜻이야 미쳐 끝나기도 전에 말이 미쳐 끝나다 용언을 꾸미는 너의 정체는 뭐다 부사 소리말 차이의 버전 역시 시험이 좋아하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의 뜻이기도 해요 건너 오시면 8페이지 문제가 또 있다 풀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이제 슬슬 어려워진다고 이제 온라인 난리 났어요 그래요 명쾌한 설명 해드릴게요 자 해석해줘 소년은 귀를 잘못 들다 아 용언을 꾸몄구나 잘못을 들다 잘못을 들다가 아니라 조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잘못 들다 정체는 뭐구나 부사가 되는 거구나 너는 땡큐죠 뭐가 와 있어요 너처럼처럼의 정체가 뭐야 조사 철수처럼 나처럼 책상처럼 명사 뒤에 다 붙고 체언 뒤에 다 붙는구나 그럼 너의 정체는 체언이죠 품사가 뭘까 명사라고 판별할 거야 너는 똑같은 오늘인데 오늘 하는 역할 하다를 꾸미고 있고 얘는 오늘이 오늘이 여러분 소개하세요 이 정체는 뭐게 부사 이 정체는 뭐게 명사가 되는 거지 열다섯이 채 될까 말까 소녀였다 애가 하는 역할은 채 될까 말까 채 될까 말까 되다 말다 를 꾸미고 있고 채의 뜻은 뭐야 미처 이때의 채의 정체는 뭐다 부사가 되겠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요령이 붙고 있나 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 계속해서 감탄사냐 부사냐 자 정말이란 녀석은 네가 정말 사랑해 정말 좋아해 정말 사랑하다 용언을 꾸미면 정체가 뭐구나 부사 그런데 아 큰일 났네 정말 약속을 지켜야 돼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고 뭔가 혼자 쓰이는 말로 등장할 때의 정체는 뭐다 감탄사 그런데 말이죠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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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아니야 조사를 취하면 뭐가 되는 거게 명사 얘는 세개인 거야 품사가 명사도 되고 네가 부사도 되고 감탄사도 돼서 머리 아픈 애구나 그 다음 2번 아니 별표 한 글자로 줄여줄래요 어 이때만 아니은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 너는 먹다에 대해서 나 아 부정하는 너의 정체는 부정 뭐라고 외울까 부사 부정 부사야 그러니까 아 먹다 앞에 와서 아니 먹다 안 먹다 하는 너는 부사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다만 네가 예스 노의 반대야 그래서 아니 뒤에 한 글자 붙여서 존댓말 만들어줄래 아니요 감탄사 아니 감탄사 네 감탄사 다 감탄사 대답하는 말은 본능적으로 나온대 우리 감탄사는 다 본능적 외침이거든 아 이런 거 있잖아 아이코 이런 것들은 다 감탄사인데 너도 네 아니요 이런 것들은 본능적 외침으로 봐준다는 거지 더불어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놀람의 의미일 때 역시 뭐다 감탄사 물론 이들은 안이라고 바꾸면 어색하기도 하지 그래서 네가 안 먹다 아 니은으로 쓰면 부사가 명백하구나 다섯 개 또 풀어볼게요 시작 자 함께해 여러분 이건 정말이야 너의 힌트는 어디 있어 이 야 정말이다 라는 서술교 조사를 붙인 거예요 조사가 붙었구나 정체가 뭐하게 명사 그치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정말의 역할이 이 뒤를 다 꾸미고 있어 그렇게 효과가 있다 전체를 꾸미고 있다 이 정말의 역할은 뭘까 부사 정말 피가 오네 너의 정체는 뭘 것 같아 감탄사 잘한다 절대로 아니 한글자로 줄여줘 안 되오 라고 말했구나 너의 정체는 부정 부사 그런데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정체는 뭐다 감탄사 잘했어요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부사냐 조사냐 우리 시험 좋아하는 가치가 나왔네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너는 역할이 뭐냐면 친구와 띄어쓰기 하면서 같이 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 품사가 왜 중요하냐면 띄어쓰기 또 이용을 당해 그래서 네가 아 와가 와 있는 순간 아 영어에 위드라는 뜻이고 부사야 그래서 같이 하다 같이 놀다 같이 먹다의 의미를 가능한 거지 그런데 채연 뒤에 조사로 가치가 있어 네가 조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채연이야 네가 채연인지 어떻게 알았어 조사야 아 그럼 이때는 우리 너를 뭐라고 했다 조사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말에 같은 이란 애가 있대 얘는 사전에 뭐라고 엔터한다 같다 이거는 뭐야 관영 사형 전성 어미 같은 생각 뭐 이런 명사가 나오니까 꼬라지를 바꾼 것 뿐이야 따라서 너는 같다 품사가 뭘 것 같아 형 용사 갖는다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띄어쓰기 많이 물어본다 나같이 나와 같이 나같은 여러분 나같이 붙여 띄어 붙여 띄어 붙여 왜 나가 뭘까 회원 명사 대신 받아봐 시작 나 저 받을 거지 나의 정체가 뭐예요 대 명사 채연 뒤에 뭐야 조사니까 붙여 써야 해 근데 여기 와가 와 있다 그럼 얘는 이 뒤에 뭐가 온다는 표시야 놀다 먹다 웃다가 온다는 표시야 띄어쓰기 불러줘 시작 나와 띄고 같이 띄고 놀다 얘 정체는 뭐다 부사다 그치 얘는 채연 뒤에 조사야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역할 얘를 꾸미는 부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더불어 나같은 애 띄어쓰기를 불러줘요 시작 나 띄고 같은 우리 말 모든 품사는 다 띄었어 누구를 제외하고 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품사는 띄어쓰는다 얘 품사가 뭐라고요 대명사 얘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 같다잖아 같은 밥을 먹은 네가 다 붙는 자리에 관용사형 전성어미일 뿐이라 그러니까 나 띄고 같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띄어쓰기와 품사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 더불어 보다 빠르게 뒤에 빠르다를 꾸미고 있는 너의 정체가 뭐다 부사 물론 빠르다의 품사는 뭐게 형용사 빠르게는 부사가 아니야 다만 빨리는 품사가 뭐게 이건 부사지 다만 빠르다는 형용사야 다만 뒤에 영혼을 꾸몄으니까 보다 멀리로 가든 보다 빠르다로 가서 아 뒤에 부사나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너의 정체는 당연히 부사라고 우리가 판별한 거지 다만 너보다 너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알 때가 됐네 대명사 체언 뒤에 껌딱지는 뭐다 조사 그러니까 철수보다 부처 띄어 여러분 철수가 뭐예요 명사 뒤에 보다 하나 부처 띄어 부처 왜 정체가 뭐니까 조사 네가 조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체언 네가 체언인지 어떻게 알았어 조사 그러니까 체언 뒤에 조사라는 공식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부처 잘했어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또 풀어봐요 댓글 보고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자 함께 갑시다 모두 같이 갑시다 이 가는 역할은 같이 가다 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구나 너의 정체는 부사 잘했어요 소같이 친절되라 체언 뒤에 뭐다 조사 부처 쓰기까지 했네 잘했어요 여러분 비단 같은 동사 야 띄어쓰기 붙기 딱 좋아 정체가 뭐예요 같다 라는 품사보다 형용사 잘했어요 여러분 보다 높게를 꾸미고 있죠 이 정체는 뭘까 부사 다만 누구보다 시연 뒤에 뭐구나 조사 아 네가 지금 대명사 뒤에 등장한 조사구나 라고 알다면 정말 좋았겠죠 10페이지 갑시다 끝이 보이네 마지막이야 선생님 뒤에 더 있는데요 뒤는 시험이야 시험 시험은 여러분 풀고 단맞추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는 이 10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축하해요 형과 팬 대로만큼 뿐 별 10개 1번에 대로 2번에 만큼 3번에 뿐 별 10개 시험이 제일 좋아하는 너는 띄어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지 왜 중요하냐면 생긴 꼬라지는 똑같이 대로 만큼 뿐인데 정체가 네가 의존 명사로도 존재하고 조사로도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거냐 앞에 오는 말로 구분한다 이거지 뭐 질문 철수대로 붙일까 띌까 붙여요 여러분 아는 공식 블러 시작 재현 뒤에 조사 그러니까 이땐 조사로 본다는 거야 띄었어 붙였어 붙여 쓰겠지 그런데 먹는 는 왜 왔어 얜 기본형이 뭐예요 먹다 라는 동사인데 는을 왜 취했어요 음 먹는 뭐야 사람 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얘를 붙였을 거야 띄었을 거야 띄어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쓸모가 아주 많단 말이야 얘 때문에 우리가 아 너 관형어에 꿈을 받는 의존 명사구나 물론 이 뒤에 조사 붙여봐 시작 먹는 대로 가 먹는 대로를 조사 붙게 안 붙게 붙어 네가 체온이니까 얼마나 조사를 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소개하세요 얘가 왜 명사야 예상했다 자리에 뭐가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예상했던 사람 그러니까 명사야 여러분 소개하세요 얘가 왜 조사예요 체온 뒤에 조사 그러니까 붙여서 띄었어 붙여 써야지 그래서 네가 이름이잖아 지켜야 할 조목 이름이 법안이야 그러니까 체온 뒤에 조사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노력한 ㄴ의 정체가 뭐예요 노력하다 기본형인데 왜 ㄴ 왔어 뒤에 뭐 오는구나 노력한 사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왔어 그러니까 얘가 뭐구나 명사구나 다만 혼자 쓰면 이상하잖아 만큼 대가를 얻다 안 쓰니까 의존 명사 관형어를 의지한다라는 말을 한 거지 다만 얘가 뭐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체온 뒤에 뭐야 조사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공식이 너무 뻔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해야 될 뭐냐면 기출정의를 딱 펼치고 야 우리 띄어쓰기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100% 대로만큼뿐이 제일 많이 보여 왜냐 너무나 명백한 공식을 명백하게 지키기니까 시험이 4개가 딱 좋아 여러분 시험됐을 때 막 말 많을 수 있잖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거지같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건 거지 갖기가 어렵단 말이지 말이 되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더불어 우리 시험에 또 이제 뭘 석냐 약을 풀어 네가 대로만큼뿐이 공식이 너무 명백하니까 비슷한 일 찾는 거야 만큼 붙었는데 의리만큼 우리말에 어미가 엄청 긴 애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의리만큼 자체가 어미야 먹으리만큼 보다에 붙여볼래 보리만큼 뭐뭐할 정도로란 뜻에 이 자체가 어미야 잡다에 붙여봐 시작 잡으리만큼 가다에 붙여봐 시작 가리만큼 너는 앞에 리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무조건 뭐구나 어미니까 어간 뒤에 붙여라고 우리가 왜 시험 가서 풀어봐 명백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갖다 섞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라고 주는 거지 우리는 또 이러고 앉았다 그래 선생님이 앞에 지금 먹 다 용언이 왔으니까 띄워 쓰라고 그랬어 이러고 앉았어 이게 관형사형 저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의심해야 해 리만큼 리만큼 리가 보이는 순간 어미의 일부구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세 번째 가볼게요 뿐 오겠지 여러분 소개하세요 들었을 을 왜 붙였어 원래 들었다 니가 기본형이 듣다고 과거라서 들었다 자리잖아 근데 을 왜 왔어 여러분 들었을 사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왔다는 건 너의 정체가 뭐다 명사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 실력의 변화가 뭘까 명사 뒤에 뭘까 조사 얘도 뭘까 조사 우리말 조사는 연거 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가 오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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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가능해요 더불어 또 있어 약을 또 풀어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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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더러 에이 리을 뿐더러 b 영어에 not only a but also b란 뜻이야 그러니까 에이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란 뭐야 어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 더러가 뿐 뒤에 더러 더러 더럽게 붙어있으면 아 이건 리을 뿐더러 또 어미구나 그래서 지금 잘 하 다자리에 몹쳐서 리을 뿐더러 먹다에 붙여볼래 먹을 뿐더러 그래서 을 뿐더러로 쓰이기도 하고 니가 리을 뿐더러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 뜻은 뭐냐 일도 잘하다 엔드 뭐도 뭐하다 성격도 좋다 이준호 자 하하 새 일꾼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잘하고 무슨 헛소리에요 잠깐 헛소리를 했네요 자 니가 더러 더러가 보이는 순간 뭐의 일부다 어미의 일부다 라고 우리가 또 판별한다는 거야 소개하세요 대로만큼 뿐 앞에 누가 오면 대부분 용원이 와 그러니까 용원이 뭘 취하겠어 니은 친구 은 친구 는 친구 리을 친구 을 친구 던 즉 사실은 관용어가 온단 뜻이거든 근데 관용어가 너무나 범주가 넓으니까 특히 용원이 이걸 취해서 관용어 역할을 하면 아 이 대로만큼 뿐은 정체가 뭐구나 의존 명사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니가 누구랑 오면 채원이랑 오면 대로만큼 뿐의 정체가 뭐다 부처쓰는 조사라고 우리가 판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은 대로만큼 뿐 앞에 용원 동사나 형사가 오면 띄었으라는 얘기야 채원이 오면 부처쓰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지금 아주 어렵게 또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샘이 만 굉장히 좋아해요 너는 일단 만 친구 지와 함께 외워두면 좋은데 만지 만지 이 만지는 시간의 경과일 때 네가 시간의 경과일 때 100% 의존 명사야 그래서 도착한 띄고 지 두 띄고 시간 시간이 뭐예요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두의 정체가 뭐예요 수 관용사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세고 있고 두 시간 만의 질문 무슨 뜻이야 시간의 경과일 때 만지는 무조건 띄어쓰는 의존 명사라는 뜻이야 다만 이 지는 해당성 없고 만은 웃기만 할 뿐 여러분 좋아하는 먹기만 할 뿐 영어로 번역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only 그치 그것만 하는 의미일 때 이 만의 정체는 뭐다 보조사 친구로는 은는 도만 뭐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보조사야 철수는 철수도 철수만 하는 은는 도만이 아 보조사고 살짝 만지 시간의 경과일 때 의존 명사다를 좀 외워주면 좋겠다라고 당부 그럼 밑에 확인 문제 끌어볼게요 시작 자 같이 가요 여러분 밑줄 친 단어의 품선을 밝히시오 그래놓고 너는 들은 대로 기본형이 원래 뭘 것 같아 듣다인데 여기다 먹은에 은을 붙인 거야 다만 얘가 변신한 이유는 소리를 드다 들어 들어 네가 모음 만나면 디귿이 리울로 변신하는 디귿 불규칙이거든 그러니까 으 아야 어요 모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리울로 변신해서 들은으로 활용한 거지 디귿 불규칙 용언인데 오늘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할게요 어쨌든 은 뭘 취한 건 확실해 관여 사형 천성 어미를 취한 건 확실해 그럼 네가 이 뒤에 뭐구나 명사 의존 명사 더 중요한 건 붙였어 띄었어 띄어 쓴다 그러니까 포인트지 다불어 사람만 아 체온 뒤에 붙여 쓰고 있다 정체가 뭐야 조사 아니 우리가 의미로 판별하려고 했는데 이미 네가 체온 뒤에 붙여 쓰게 했어 그러니까 시험은 거꾸로 할 거야 너를 띄어 쓰게 하거나 붙여 쓰게 하거나 만미 틀리니 뭐 이런 걸로 묻겠지 여러분 소개하세요 는 정체가 뭐예요 관여 사형 천성 어미 정체가 뭐구나 의존 명사 붙여서 띄어 쓴다 용언 뒤에 등장하면 띄어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얘는 뭐야 체온 뒤에 정체는 뭐다 조사 그러니까 붙여서 띄었어 붙여 써야겠지 다불어 통일 품사가 뭘 것 같아 명사 뒤에 뭐예요 조사 다시 조사가 돼서 통일뿐이다 를 붙여 쓰고 있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이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 사람이다 학생이다 선생이다 이다는 서술어를 만드는 격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 시간이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 이어갈까 끊어갈까 이어서 확 해버릴까 아니면 확 끊어버릴까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빨리 그래 그럼 지금 시험 봐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45번까지 있고 뒤에 또 있어 10개가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두 번 볼 거예요 45분 45문제 몇 분 드리면 될까 몇 분 드리면 될까 5분 드릴게요 시작 자 이쯤에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시간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음 또 틀리면 바보라고 했다고 마상하지 말고 아 여기 웃자고 하는 일에 또 죽자고 덤비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다 맞았으면 좋겠다 어디서 시험장에서 지금 틀리는 게 뭐가 어때서 다만 시험장에서는 꼭 다 맞히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석합시다 해석하세요 시작 딴 사람 우리말에 다르니 두 가지가 있어요 생긴 꼬라지가 다르니 있고 사전에 다르다 엔토하는 다르다라는 너를 활용해서 티비 본 사람처럼 활용했더니 뭐가 됐어 다른 사람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다로 해석이 되느냐 그럼 품사를 물어볼 거게 다른다 안 되지 그럼 정체가 뭐야 형용사 근데 죽었다 깨도 다른 형태고 딴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면 뭐라고 볼 거게 관형사로 볼 거거든 너는 딴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르다요 딴 사람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편식하지 말다 끝났어 해석해 시작 딴 음식도 먹어라 음식이 다르다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는 자기 일 밖에 다르다 라고 해석할 거야 아니면 딴 일에는 관심이 없다 딴 일에는 관심이 없다 품사가 뭐구나 관형사 선생님 그럼 이게 다르다는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냐 이 가가 오거나 와 과가 이 앞에 와야만 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너무 쉬운 거야 앞에 증거가 반드시 있어 누구 이 가가 오거나 와 과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절대 품사는 관형사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왔어 이 가 왔잖아 해석해 시작 생각이 다르다 나와 다르다 반드시 이 가 내지 와과를 주면 너의 품사는 100% 뭐다 형 용 사 그래서 틀린 바보야 그러니까 오늘은 틀려도 괜찮아 아 근데 시험자가 쓰리면 바보라고 왜냐 네가 반드시 이 앞에 이 증거를 줄 거니까 이게 있으면 100% 품사는 뭐다 형 용 사 나머지는 관형사 다르다 나왔다 비교적 교통이야 비교적 편리하다 야 비교적 편리하다 니가 용언을 꾸미니까 정체가 뭐야 부사 라고 답을 해 주어야 한다 계속 가볼게요 6번 천세나 만세를 누리소서 만세 뒤에 뭐가 와 있다 를 체헌 뒤에 조사 정체가 뭐겠구나 명사 다만 만세 만세 이거 품사가 뭘까 감탄사 그렇지 그러니까 아 생김권이 똑같아도 니가 쓰임이 다를 수 있겠구나 더불어 어제 끝내다 어제 끝내다 용언을 꾸미고 있구나 어제 정체는 부사 잘한다 넷에 넷을 더하면 여덟이다 넷 넷 여덟의 공통점은 양이야 순서야 양 뭘 취하고 있어 조사를 취했담 너의 정체는 100% 뭐다 수사 당연하지 니가 아 체언 중에 하나이고 양이구나 그러니까 수사구나 더불어 한창 크는 하전에 뭐라고 엔터 크다 너는 무슨 뜻이야 한창 그러우 잘하다 뜻이구나 품사가 뭐다 동사 물론 사람이 잘하다 아 니가 비유적으로 어떤 회사가 잘하다 해 뜻을 때도 니가 동사가 되는구나 성장하다 해 뜻을 때 동사구나 이야기를 듣다 본 용언 본 동사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행위를 지금 뭔가 해보다 시도인 것 같죠 니가 그런 것 같다 추측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정체가 뭐야 보조 동사가 되겠지 계속 가볼게요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추측이다 추측 아니다 추측 아니다 정체가 뭐하게 보조 동사 핵심은 일을 해 본다 라는 뜻이구나 이런 일을 당하다 본 용언 확실하고 이런 일을 당해 본다 추측이다 아니다 아니다 역시 해보다 해 뜻이네 넌 보겠구나 보조 동사 그런데 집에 돌아왔다 동사인데 돌아왔나 보다 뭐하고 있어 추측 이때만 보다 형 용사 추측이 아니면 다 동사구나 집에 가 있어라 친절 내라 뭐하고 있다 명령 그러면 이따의 품사가 뭐다 동사 당연하지 근데 꿈이 있다 반대말 만들어봐 시작 꿈이 없다 품사는 형 용사 명백하지 잘한다 16번 해가 내일은 뜰 것이다 별표 이 보조사 나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너는 하는 역할이 내일이 내일을 쓸 수 있어 아니면 내일 뜨다의 뜻이야 내일 뜨다 얘는 지금 뜨다를 꾸미는 거고 이 보조사는 항상 의심을 해야 해 왜냐 쟤는 아무데나 막 붙는단 말이야 빨리 돼도 빨리는 간다 얼마든지 붙기 때문에 항상 의심해야 해 그래서 은년도만을 외웠다가 확 쥐어버리고 생각해야 해 얘는 내일 뜨다 품사가 뭐게 부사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얘는 뭔 조사냐 관형 격조사거든 명백해 조사를 취했다 얘 뭐게 명사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두어야겠지 합리적 판단 체언을 꾸몄다 정체는 관형사가 될 거고 합리적인 생일꼬라지 똑같아도 조사를 취했다 정체가 뭐게 명사 체언 뒤에 조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명사가 되는 거구나 물이 맑고 깨끗하다 질문 기본적인 뭐예요 물이 맑다 물이 깨끗하다 같은 주어니까 생략한 거고 맑다 엔드라고 해서 고로 연결했구나 우리가 노래 나중에 아 연결 어미 뭐 이렇게 공부하겠지 어쨌든 맑다 에 품사는 물이 맑는다 돼 안돼 안돼 품사가 뭐다 형용사 잘한다 21번 맑은 안을 해석하세요 시작 하늘이 맑다 이런 걸 관형절이라고 부르고 네가 앞에 가서 주어로 쓰일 수 있구나 관계관형절 모르게 얘기할 거지 뭐가 됐든 은 정체가 뭐예요 관형 사형 전성 어미 왜 왔어 얘 꾸며주려고 정체가 뭐라고 맑다 너는 품사가 맑다 뭐겠구나 형용사 당연하지 그거 참 신기하군 생략해도 말 돼 안돼 돼 우리말에 생략해도 말 되는 건 조사 생략하면 안 되는 건 어미 무슨 얘기냐 먹 다 안돼 먹 이렇게 말하면 북극이 쓰는 도구가 돼버려 우리말에 어미는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 어 할 때 어는 반드시 있어야 해 근데 야 밥 먹어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밥 뒤에는 뭐가 와 조사 우리말 조사는 얼마든 생략이 가능해 철수 밥 먹어는 되지만 철수 밥 먹은 안돼 누구는 생략이 안된다고 어미 생략 불가 누구 생략 잘 된다고 조사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 의미는 only 정체는 보조사 뭐 보조사고 난 조사나 조사지 되겠느냐 얼마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도록 해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 얼마 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만은 살림에 보태어 써라 물론 얼마 되겠느냐 만 만은 똑같은 보조사입니다 더불어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 제야말로 아무데나 붙는다고 누가 말해줬어 아이유가 나는 오빠가 정말 좋아 하면 충분한데 나는 요 오빠가 요 정말 요 좋아 요 이랬잖아 너의 정체가 뭐라고요 보조사 아무데나 붙는 조사라는 거지 26번 가볼까요 머리 모양을 바꾸니 사람이 달리 사전에 다르다 엔터한다 x 다르다에 이미 뭘 붙여버렸어 이히 붙여서 사전에 뭐라고 엔터한다 달리 붙인 정체가 뭐예요 부사예요 아 이히가 숨어있구나를 생각해야 하고 자 푼 뭐하는 거게 한 푼 두 푼 세고 있다 너의 정체는 뭐야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그럼 너의 정체는 100% 수 관형사 물론 밖에는 우리말 영어에 except 뭐 뭐 이외에 없다 정체가 뭐라고요 조사가 돼서 지금 붙여쓰기 한 거지 체연이잖아 니가 세는 단위성 명사 뒤에 조사라서 붙여쓰기 했구나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질문 선호 뒤에 조사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럼 조사 붙으려면 형태도 바뀌어 누가 왔어 삼사 말해봐 시작 셋 넷 아니야 서 넛 이 오다 하고 형태도 바뀌어 조사를 붙이려면 아 니가 선호 이라고 수사적 형태로 표기도 달라지는구나 또 봐두시고 그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그가 어떠하다야 어떤 사람이니야 어떤 사람이니 정체를 모거나 관형사가 되겠지 29번 가즌 노력 너는 노력을 소유하다 했듯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뜻이다 여러가지 노력 사진에 뭐라고 엔터 가즌 엔터 정체는 관형사가 되겠지 사과 하나를 사과가 하나를 꾸미고 있구요 체언체언 꾸미는거 가능하죠 뒤에 조사가 왔다 하나는 양이야 순서야 양 더불어 조사를 취했으니까 정체가 뭐겠네 수사 잘한다 계속 갈게요 31번 열의 새 곱 네 곱 이 곱의 정체가 뭘까 새는 단지성 의존명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 따라서 이 새의 정체가 뭘까 수 관형사가 되겠지 더불어 한 사람 두 사람 명백하네 세고 있구나 정체가 뭐에요 수 관형사가 되겠지 33번 영희가 첫째로 도착하였다 라는 말은 누군가가 몇 번째로 올 수 있어 둘째 셋째 넷째 뒤에 있을 수 있단 뜻이구나 이건 순서야 순서가 아니야 순서야 뒤에 뭘 취했어 조사 너의 정체는 뭘까 수 사 잘한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를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문장을 줄 때랑 몬스터브홀 일대랑은 차이가 있는 거야 뒤에 둘째 셋째 넷째가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 사람 명백한의 정체가 뭐구나 관 형 사 조사를 취하지 않죠 천년 년이 뭘까 욕한 거 아니고요 새는 단지성 의존 명사 그럼 이때 천의 정체가 뭘까 수 관형사 잘한다 100%죠 36번 가볼까요 자 별표 여기 그 사람의 뼈를 묻고 여기 묻다 여기는 부사다 OX X야 제가 서있는 이 학원 이름이 뭐예요 공단기야 ST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 다른 이름을 묻자 머니단기 뭐 이렇게 불러 자 뭐라고 부르든 원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은 품사가 뭘까 명 사 공단기는 명사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단기를 뭐라고 불러냐면 여기라고 불렀다 뭐한 거야 이름을 대신했지 여기에 품사가 뭘까 대명사입니다 여기는 항상 대명사야 왜냐 항상 여기 붙어 여기에 그 사람의 뼈를 묻고 항상 뒤에 조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여기 묻다 느낌이 이러니까 부사로 착각해가 딱 좋아 그런데 여기는 공단기를 대신 부른 이름이기 때문에 대명사구나 주의가 필요해요 이 물건 정체는 관형사 철수만큼 누구 뒤에 뭐 체연 뒤에 조사가 되겠죠 먹을 만큼 을 외웠어요 이게 뭐구나 의존 명사 먹을 사람 관형사형 조사명이 왔다는 건 네가 명사란 뜻이죠 내일을 땡큐 조사왔네 정체가 뭐다 명 사 부사가 되겠지 41번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 시작하다 내일 다시로 받든 다시는 부사 시작하다 네가 용언이니까 정체가 뭐구나 부사 더불어 너는 태양이 솟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해석해 시작 빛이 밝다 너의 정체는 음 너는 날이 박는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품사가 뭐게 형용사 라고 해야 하고 벽지가 막다 품사가 뭘까 형용사 날이 박는다가 아니라고 너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났구나 너는 자라다의 뜻이야 인물의 도량이 크단 뜻이야 인물의 도량이 크다 자라다가 아니네 품사가 뭐다 형용사 철수야 휘가 몰라보게 해석해줘 뭐했구나 자랐구나 품사는 뭐다 동사 크다는 품사가 그로우일 때만 동사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다 정말 잘하셨네요 제가 아까 농담한 거니까 너무 마상하지마 다 맞지 않는 바보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근데 이번엔 다 맞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 뒤에 여러분 기다리는 실전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푸는 시간 한 3분 들여볼게요 시작 자 이쯤에서 끊어볼까요 댓글창에 많은 글들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 형광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줌으로 얼굴까지 보고 하면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계시고 저 뒤에 화면에 앉아있는 자자 얼굴 다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여러분 샴 한 번씩 이렇게 뒤로 돌아서 손도 늘어주고 그래 시끄러워 자 문제는 앞으로 알겠어요 여러분 자 1번부터 남은 문제 열 문제 달려가 볼게요 밑줄 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 짧게 깎았던 머리가 이제 꽤 많이 길었다 해석하시죠 머리가 잘하다 품사는 동사 길다는 그로우의 뜻이면 동사 나머지 줄이 길다 이럴 땐 형용사가 되겠죠 내일 아침 박는 대로 친절 되라 날이 뭐라고요 박는다 박는 대로 눈을 취했구나 정체가 뭐구나 동사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무엇의 경과 시간의 경과란 뭐다 동사 그러니까 답 몇 번이구나 1번 찍어야 되고 너는 무슨 뜻일 때만 동사다 늦게 도착하다 에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도착하다 의미가 없으니까 너 혼자 형용사구나 2번 문제 갑시다 자 밑줄 지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 그랬네 이 집 뒤 광에 있는 쌀과 돈 가슨 보물이 탐납니다 소유한 보물이란 뜻이다 OXX 해석하시죠 여러 가지의 보물이라면 가슨의 정체가 뭐다 관형사가 되겠죠 너는 그가 다르다란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석하세요 시작 딴 곳에서 그치 반드시 앞에 이 가나 와 과를 준다 그랬지 이 가는 격조사란 말이야 이 은누는 항상 의심해야 돼 이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딴 곳에서 자르다 그가 자르다란 뜻이고 딴 곳이란 포인트거든 정체는 뭐라고 해야 해 관형사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품사가 다른 녀석이 있구나 하전에 뭐라고 엔터하면 좋을까 긴길다야 긴긴이야 긴길 로 엔터하겠지 그럼 얘는 머나먼으로 엔터할까 머나멀다로 엔터할까 머나멀다 정체가 단 하나 누구구나 2번입니다 너만 다로 끝나는 녀석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선생님 낯설어요 낯설지 당연히 낯선 애가 등장할 거야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둬야지 네가 만약 관형사형 전성감이라면 긴길다라는 용언이 존재할 거 아니야 네가 만약 관형사형 전성감이라면 머나멀다라는 용언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지금 머나멀다가 훨씬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네가 명백하다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찍어줘야 해 2번을 찍어줘야겠지 여러분 말하세요 긴긴은 항상 긴긴 밤 꿈이니까 정체가 뭐구나 관형사 멀다의 품사는 동작이 상태겠어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형용사구나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 우리는 여기까지 해내야 해 익숙한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할 줄 알아야 내가 정말 아는 거지 그것에 대한 감이 필요하다 3번 문제 갑시다 위치진 않아 중 기억과 품사가 동일한 것을 고르시오 언니는 우리 집 첫째로서 질문 첫째 해석하세요 시작 첫째 아이로서 자격의 격조사를 주었고 의미상 첫째 아이 품사는 뭐구나 명사 수가 아니야 사람이니까 명사로 해석했어야 해요 비교적 편리하다 용언을 꾸미는 적의 정체는 부사 답이 아니다 두루 하는 역할이 뭐야 두루 해석해 시작 갖추다 두루 해원 그런 말은 없어 두루 갖추다 두루 준비하다 정체가 뭐구나 부사 그렇지 여러분이 그걸 연습해야 해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우리가 오늘 공부를 잘한 거라고 더불어 낯선 사람 하나를 만났다 자 얘 뭐니까 뭐 왔구나 재현두의 조사 그럼 명사겠어 수사겠어 아니면 대명사겠어 수사 가 되게지 다 몇 번이구나 1번 그렇지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인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이 겸을 좋아해요 겸의 친구 불러 시작 겸 대 등 등등 등지 등속 여러분이 방금 외운 애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 의존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한글맞추법에서 앞뒤를 반드시 띄어서라 왜 얘가 뭐니까 명사니까 그래서 쇠 겸 이라고 해서 지금 니가 앞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기도 해서 명사고 니가 국장 띄고 겸 띄고 과장 할 때도 정체가 뭐라고요 의존 명사가 되겠지 그래서 니가 지금 이거 보고 맞췄어 넌 정말 턱을 해 명절을 뭐하다 쇠 다 자리에 뭐가 왔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라고 왔으니까 너의 정체가 뭐야 명사 라고 판단했다면 정말 따봉이 되겠지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4번 가볼게요 미칠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 그런데 해석하라는 뜻이구나 니가 명사냐 명사가 아니냐 그녀는 울다 라는 뜻이다 OX 여러분 답해줘 그녀가 울다 라는 뜻이다 OX 아니야 그녀는 뭐했어 찾아 시작 늘어놓았다 무엇을 푸념을 그녀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야 어떻게 이런 목소리로 그런데 목소리를 꾸미게 석기다 라는 애가 와있어 뭐가 석기다 울음이 석기다 우린 쟤를 절대로 울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 물론 그녀가 갑자기 푸념을 늘어놓았다 라는 뜻인 거고 다만 그 안에 어떻게 늘어놓았니 이런 목소리로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이러한 목소리 석기다가 와있고 뭐가 석기다 울음이 석기다 죽었다 깨도 네가 그녀가 울다가 아니야 정체가 뭐구나 말해줘 시작 명사 이번엔 너무 쉬웠지 오래 해석해 시작 오래해원이야 오래참다 오래참다 네가 오래라는 부사 때문에 너무 쉬웠어 네가 오래참다 그러니까 네가 참는다 품사가 뭐야 동사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추를 했어야 해요 물론 나는 수영선수다 그래서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오래참기가 특기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나의 특기이다 말하고 싶은데 물속에서 숨 안 쉬다 오래 참다 안 쉬다 참다 이게 나의 특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뭐가 됐든 정말 중요한 건 오래 참다 오래 때문에 참다가 확실해 그럼 3번 말단 직원이 하루 아침에 시장에 되길 바라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질문 한낱 꾸다야 꿈에 불과하다 꿈에 불과하다 얘는 사실 너를 죽었다 깨도 꾸다로 해석할 수 없다가 특징인데 이런 상황이죠 한낱 한낱 이란 말은 항상 뭐랑 짝이게 한낱 이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고 우리가 너를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핵심이 뭐냐면 이것이 꾸다라고 꾸다로 해석할 수가 절대 없어요 이것에 불과하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 물론 겉에 딸리는 말이 굉장히 많지 말단 직원이 바라다 뭘 바라니 되길 바라다 말단 직원이 시장이 되다 근데 그걸 바라다 그러한 것 그러니까 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말이야 그리고 다만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낱 꾸다가 될 수가 없어 한낱 불과하고 꿈 품사가 보겠네 명사 몰랐다 치자 그리고 두 개를 해결했잖아 그럼 너 하면 되잖아 아직 저학년의 글이다 그래서 해석해 시작 띄어쓰기가 미흡하다 죽었다 깨도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 띄어쓰다 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어 왜 문장이 끝났잖아 저학년의 글이다 끝나버렸고 띄어쓰기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너는 띄어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명백하게 명백하게 명사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거지 이거가 미흡하다 몇 번 정답이 이게 이건 정답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했다면 정말 잘한거지 찍었니 넌 위대해 시험장에서 꼭 그렇게 찍어 오늘 풀렸니 복습해 내가 왜 놓쳤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5번 문제 가봅시다 자 ㄱ ㄴ의 미흡전환의 품사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오늘이 오늘의 정체는 명사 체언 뒤에 조사 오늘하다 오늘의 정체는 부 사 가 되겠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체는 뭘까 감탄 사 절대로 돼요 절대로 아니 돼요 정체는 부정 부 사 가 되겠지 하전에 뭐라고 엔터 엔터 없다는 품사가 뭐게 형 용 사 그런데 이 히 가 붙었다 얘랑 같은 애야 다른 애야 완벽히 다른 품사로 재탄생했어 너의 정체는 뭐다 부 사 당신에게 좋은 남편 되도록 노력하겠어 다른 말 넣어주자 해원에게 를 뭐했어 대신 받았다 정체가 뭐야 대명 사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할아버지의 장소를 소중히 다뤄셨다 할아버지라는 명사를 대신 받았다 정체가 뭐야 대명 사 다만 영어로 번역해 누구예요 유 유 라는 2인칭 대명사 근데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 3자를 다시 받은 대명사는 몇 인칭 3인칭 다시 받았어 영어의 셀프야 이런 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귀 칭 그치 앞의 말을 다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3인칭 제 귀 칭 다만 품사는 똑같이 뭐야 대명 사 명사를 대신 받은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 해원 자리에 유 라는 당신을 넣은 거고 여기는 할아버지라는 자리에 여전히 할아버지를 대신 받는 당신을 넣어서 품사는 똑같이 뭐라고 해요 대명사 몇 인칭 2인칭 몇 인칭 3인칭 인칭도 우리 시험이 좋아해 4번은 영양가가 듬뿍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섭취하길 부탁 정답 몇 번 찍어요 4번 찍어 주셔야겠죠 6번 문제 밑줄 친 보조용원의 품사가 기업과 동일한 거 이런 일을 당해보다 추측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해본다 이 되시니까 뭐구나 보조동사 옷이 좋다 품사가 형용사인데 좋기는 하다 뭐 하고 있다 강조하다는 앞에 형용사를 강조할 때만 보다 형용사 책을 읽고 싶다 읽다는 본용원 본동사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씹다는 씹는다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100% 뭐야 보조 형용사로만 쓰여 그러니까 우리 말 본동사 뒤에 보조 형용사 올 수가 있고요 본 형용사 뒤에 보조동사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씹다는 태어날 때부터 읽고 씹는다가 안돼 너는 무조건 보조 형용사로만 쓰이는구나 다음으로 해버리다 이를 다 해버린다 돼요 안돼 여러분 돼요 전체가 뭐구나 보조동사 그러니까 네가 하다 라는 누잉의 본 동사인데 쓰레기 버리다가 아니라 앞에 거 완료의 의미라고 하는 먹어 버리다 들어 버리다 봐 버리다 끝나 버리다의 보조동사구나 자 우리 말 좋다 라는 본용원을 부정하고 있구나 안타 아니하다인데 먹어서 보아서처럼 아서라는 어미를 붙인 것 뿐이죠 여러분 네가 품사가 뭐니까 형용사 우리 말 아니하다 부터는 누굴 따라가 본용원의 품사를 따라갈 거니까 너의 정체가 뭐다 형용사 정답 몇 번 찍어야 해 3번을 찍어 주어야 되지 너만 동사구나 7번 문제 가자 기억과 니은의 밑줄침 단어의 품사 같은 것은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질문 조사를 취했네 정체가 뭐일까 체험 명사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 이름을 대신 받았다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 라고 해서 이름을 대신 받는 우리가 너를 아 명사라고 볼 거야 아 대신 받아 대신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명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모두 썼다 뒤에 용언을 꾸미고 있는 모두의 정체는 뭘까 부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 살짝 네가 품사가 체온인 건 확실하고 네가 부사구나 가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충분히 풀 수가 있었겠죠 더불어 진짜 혼자서 집에 갈 거니 진짜 이럴 거니 문장 전체를 꾸미고 너는 뭘 것 같아 부사 그런데 속셈을 꾸미고 있다 진짜 속셈 여기다가 조사를 안 넣어줘 시작 진짜의 속셈 너 정체가 뭘까 명사 그래서 아 네가 명사 명사 관계에서 뒤에 명사를 꾸미는 관계고 조사를 넣어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불어 언제 등산이에요 언제 갑시다 이 뜻이야 언제 갑시다 가다를 꾸몄구나 저 언제가 뭘까 부사 그런데 보고서를 8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라는 말을 8일을 대신 받고 있지 더불어 뒤에 조사를 취하고 있다 저 언제의 정체가 뭘까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언제가 대명사구나 다만 뭐라도 돼 언제 가다는 분명히 부사인데 체온이니까 뒤에 조사가 왔구나만 알아도 충분히 다르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너는 우리 지금 상황이네요 거의 뭐예요 마무리되다 너는 보조용언이고 마무리되다 그거에 ing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정체가 뭘까 부사 더불어 거의 사울이야 거의 알았다야 거의 알았다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네가 부사구나 정답 몇 번 찍어야 해 4번 너를 찍어 주어야겠네 8번 문제 가죠 품사가 동일한 것끼리 묶은 질문 아버지는 환갑이 지났다 40대처럼 뭐해 뭐하다 젊어 보이다 질문 이 보이다는 보다라는 보조용언이다 x x 너는 보다랑 다르지 뭐가 들어있어 이 희리기 우구 추 들어가는 순간 100% 본용언 그러니까 젊다로 끝난 게 아니라 젊어 보인다 그래서 젊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먹어보다 먹나 보다의 보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희리기가 보이면 아 너는 100% 본용언이구나 라고 판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한테 물은 건 젊다를 물었네 젊다의 품사가 뭘까 젊는다 어색하죠 형용사 얘는 친절하게 싫어하는 먹는 눈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줬지 싫어하다의 품사가 뭐구나 동사가 되는구나 싫다는 형용사야 근데 싫어하다는 동사 싫어한다가 되잖아 싫는다는 안되는데 싫어한다가 되는구나 더불어 알맞다가 네가 품사의 기본 형태일겠지 그런데 알맞다는 동작일까 상태일까 상태로 봐 알맞는다 인정하지 않아 품사는 뭐게 형용사 암기하면 좋은 형용사 중에 하나 그래서 알맞다 낙다 늑다 이런 건 외워두면 좋죠 알맞다는 형용사고 낙다 늑다의 정체는 뭐였지 동사 암기하면 좋은 품사들이기도 하고요 좋은 낱말이기도 하고요 이건 말고 혜연이 뭐라고 엔터할 거게 이건 말다 저것을 주다 말다가 기본형이야 그래서 아 네가 다로 끝났구나 그럼 동작일 것 같아 상태일 것 같아 동작입니다 아 어려운 거 여러분에게 물은 거지 말다가 동사야 말다 하지 말다 말다 다로 끝나는 말이었구나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고 말다는 동사였구나 따라서 ㄱ과 ㄷ이든가 ㄴ과 ㄹ이든가 몇 번 찍을 거게 2번 찍어 주어야겠죠 계속 가볼게요 9번 미초 지분의 성격이 다른 하나 여러분 소개하세요 일어나 그 다음 뭐가 오면 좋을 것 같아 일어나 다 다 자리에 오려고 기억나니 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게 의도 공부하려고 해 뭐라고요 어미 그런데 김교수 이 시대의 학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야말로는 뭐야 조사 야말로가 전체가 조사야 더불어 함께 혼자 잘 놀면 되었지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 또는 함께 뒤에 든 분지도 더불어 혼자라는 명사 뒤에 와 있는 주격 조사 뒤에 든지도 다보다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든지는 두 개가 있어 너 가든지 먹든지 질문 든지는 선택이야 과거야 선택 우리말 든지는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던지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만 든지는 두 가지가 있다 너는 가 다 자리에 와 있구나 이 든지는 뭐구나 어미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너 뭐구나 조사 든지의 정체가 두 개가 있어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공부해라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공부해라 가 든지 선택일 땐 든지를 쓰고 있고 네가 어제 얼마나 많이 먹 든지 많이 먹 던지 많이 먹 던지 어제 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과거일 땐 던을 쓴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시험이 좋아하고 오늘 품사니까 체언 뒤에 조사 아 다만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구나 살짝 생긴 꼬라지 같지만 정체가 다른 경우 있으니까 봐 두시고 체언 뒤에 정체는 뭐다 조사가 당연히 되겠죠 다른 건 뭐게 1번 너만 뭐가 안 돼 생략이 안 돼 그는 편지는커녕 이름 못 써 이름 못 써 함께 혼자 잘 놀면 된 거지 더불어 김교수 이 시대의 학자다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암기를 훨씬 좋아하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자신감과 확신 그리고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 정확성도 높여주고 이 정확성은 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도 마음이 한껏 가볍게 하는 너무 좋은 요소가 돼서 은 눈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마다 이하 이나마 커녕 밖에 든지 요 이야말로 이런 보조사들은 암기에 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짝 외우기 귀찮을 수도 있거든 귀찮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여러분 읽어두기라도 하면 좋아 일단 은 눈 도 만 무조건 외워야 돼 은 눈 도 만의 전체가 뭐예요? 보조사 다만 그 뒤로도 외워주면 너무 좋아 까지 마저 조차 미안해 글씨가 너무 개떡같네요 조차라고 쓴 거고요 부터 마다 이하 이나마 커녕 밖에 든지 요 이야말로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 너야말로 생략 가능하고 아무데나 달라붙는 나는요 오빠가요 정말로요 선택에 든지 너 밖에 없다 너 이외에 없다 라는 부정의 의미를 동반하는 밖에가 보조사고요 밥은커녕 은 눈커녕 보통 이 앞에 은커녕 는커녕으로 많이 해서 은 눈이 와서 붙기도 해요 그때 이 커녕도 보조사다 선생님은 공식 없어요?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머리 감아줘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잘 안 돼요 혹시 아시는 분 되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연락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은 눈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마다 이하 이나마 커녕 밖에 든지 요 이야말로 차철 탈 때 유튜브 보는 것보다 이거 외우는 게 훨씬 더 영향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몇 번 찍었네요 1번 라스트 풀러 갈게요 10번 문제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을 어쩌란 것 여러분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풀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사고 없는 공사 질문 해석하세요 시작 사고가 없다 눈을 취한 이유는 공사를 꾸며주기 위함이겠지 다만 너는 기본형이 뭐라고요 없다 애품사는 뭐야 형용사 그치 시간이 지나다 게임 끝났어 그러니까 얘는 그립다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리얼수록이라는 어미를 봐둬야 돼 공부하다에 붙여봐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먹다에 붙여봐 시작 먹을수록 리얼수록 을수록 영어에 more and more를 의미하는 우리말 어미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핵심은 시간이 지나다 그리움이 더해가다 죽었다 깨도 그리움으로 해석할 거네 넌 뭐다 명사 물론 그립다 출신의 미음 다만 네가 그립다에다가 음 붙인 건데 너는 그립다고지 어 하면 네가 비읍 뭐로 변신할까 하게 우로 변신 그러니까 비읍 불규칙이니까 뭐라고 됐어 그리움으로 변신했던 것 뿐이지 물론 이때 음은 접사가 되고 너는 파생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품사는 명사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대답은 용어는 쉽다 보조형 용사 질문 영어로 해석하세요 여기까지 뭐라고요 become a doctor 그쵸 become 너는 되다의 뜻이다 되다는 품사가 뭘까 여러분 아는 공식 넣어줘 의사가 뭐하다 된다 된다 의사가 된다 분사 가 분사 질문 너는 니은다가 붙죠 정체가 뭘까 동사입니다 그런데 풀을 되게 쑤었다의 되다가 영어의 become이다 o x x 아닌 것 같지 이건 된다 라는 의사가 된다의 그 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풀을 어떻게 쑤다 어떻게 쑤었어 물기 없이 뻑뻑하게 기본형은 똑같이 먹게 되다 근데 니가 become의 뜻이 아니라 뻑뻑하다라는 뜻을 하며 그럼 상태야 동작이야 상태 그럼 정체가 뭘까 형 용사 그래서 너는 우리말에 되다가 아 뻑뻑하다 물기가 없다 라는 되다 일이 되다 라는 품사가 뭐겠어 형 용사 여기서 나온거지 그러니까 니가 뻑뻑하다 힘들다 위를 확장하는 형용사인거고 아 내가 반장이 된다 의사가 된다 할 때 정체는 뭐다 동사가 돼서 우리 시험이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아 누구와 누구의 품사가 동일하구나 어 기역과 리을에 품사는 동일하다는 몇 번을 찍었어야 해 2번을 찍어주어야겠지 다만 리을번 너는 없다는 는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일반적인 형용사는 눈이 안 붙거든 예쁜은 나가리 알맞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알맞는 이라는 표현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알맞다는 는을 취하면 안되고 뭘 취해야 해 알맞은 로만 써야 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형용사에 붙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눈을 붙였을 수 있는 니가 형용사다 라고 설명했어야 바른 진술이 되겠지 정답은 몇 번 찍었구나 2번을 찍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사실은 3시간 완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또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중간 안 끊고 좀 롱롱롱 뛰었어요 좀 힘드셨죠 마지막 뒤에 문제 풀 때 약간 힘이 좀 딸린 것 같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봉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창에 해본구부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답안지도 확인하시면 좋겠다 예이름은 해분이 예이름은 쪼이 저희 집에 있는 두 마리 양아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라이브의 묘미가 이런 거죠 어떤 질문이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만약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다음 창에다 저희 회원권 치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거기 비밀 댓글 쓰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속상하거나 의견 나누고 싶거나 딱 한 가지만 빼고 제가 다 친절하게 답을 달아드려요 딱 한 가지만 뭔가 궁금하죠 연애 얘기는 잘 모릅니다 물어보지 말아요 제가 전혀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조언을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릴 수는 있긴 한데 전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네 또 라이브로 들어오셨던 여러분 감사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우리 형광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한 밤이었어요 오늘 우영호 안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뭐가 됐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그 다음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저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 뒤이어 공부하면 또 좋을 내용으로 다음 라이브 놓치지 않고 찾아올게요 다음 특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형광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인강 여러분들도 네 계속 뭐라고 올려오네요 이게 아마 시간이 늦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눈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메로 누나 지민호님 써님 럭키가이님 힘찬하루님 방포님 민선생님 복습 필요해 가지마 갈거에요 켈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 보셨어요 네 삐약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데이님 감사합니다 이루다님 감사해요 김수진님 푹 쉬세요 네 푹 쉴게요 저 푹 쉬래요 여러분 아 근데 우리 형광 여러분의 이름을 못 불러드리네 다음번에 여러분의 아이디도 받을까요 쭉 불러드리게 네 슬프군요 네 그래요 여러분 박난동님 이름 이름 부르래 럭키가이님 아까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임천하루님 네 감사해요 여러분 김인규님 감사합니다 김수진님 감사해요 이준우님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구루님 네 네 감사합니다 럭키 아니고 럭키다 아 미안해요 또 지적시를 하고 있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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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아시고 쓰셨을 것 같아요 네 효정님 감사해요 저도요 네 수진님 고맙습니다 컵나면 네 주원님 감사 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저 무시하고 얼른 가방 챙기세요 가두세요 여러분 너무 예의 바른 분들 그렇죠 움직여도 됩니다 네 아직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강의 듣는 거 강추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올리시면 제가 받을게요 라이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개인적 질문 환영이에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수고하다는 연장자에게 쓰지 않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렇죠 지적시를 계속하고 있어 저도 영 네네네 광포님 미안 네 제니지님 감사해요 아 네 한자강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독해 아니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죠 다만 많이 푸시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푸는 게 좋아요 시조특강이요 네 다음 강좌 뭐 원하시는지 한번 올려봐주세요 제가 참고할게요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는 얘기는 정말 기쁘군요 네 고자문법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한자 한자는 차분하게 공부하는 것 외에 방법 없어요 차분차분하게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면서 공부하면 좋겠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계시는군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다섯 과목 다 알아고요 저도 그게 꿈이에요 제가 영어도 하고 막 행정학도 하고 행정법도 하고 싶네요 한번 해볼게요 언젠가 미친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절 특강으로 한번 구상해 볼게요 의미관계 저도 의미관계 사실은 노리고 있어요 이 품사 뒤에 의미로는 할까 사실은 그 생각 했었어요 어 다른 강사 선생님 오류만 들었다고요 어 그래요 오백제에서 만나요 오백제 정말 좋아요 핵심 오백제는 음 제가 모든 적중자료가 이 오백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추해요 아 연장자분께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연장자분께는 감사합니다가 좋아요 한자 그쵸 쓰시는 건 몰라도 되는데 읽을 줄만 아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술을 익히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켈리님 그래서 한자 읽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오백제 강추 맞아요 성진님 네 라이브 여러분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하세요 네 기출정의 책 나왔어요 기출정의 책 나왔고 다만 기출을 꼭 안 해도 기출과 동시에 들으셔도 괜찮고 오백제 먼저 듣고 기출로 복습하시는 방법도 추천해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00제가 오백제 됐어요 맞아요 백제가 늘었어요 아 아니 저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 고지적인 공부 방법 맞아요 제가 일단 기출정의 종강하고 나면 여러분이 날짜별로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에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 맞아요 기출정의 오백제는 정말 최강 조합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퇴근 못한다고 맞아요 여러분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지방지 7급과 국가직 1차 비문학 독해 방법 접근법의 차이가 기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지방지 7급은 좀 더 추론까지 더 깊이 하시니까 깊이가 좀 차이가 있죠 다만 모든 독해의 기본은 똑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단락 확인하시고 모든 단락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과 같은 기본적인 스킬이 가장 중요하죠 그걸 익혀야 어려운 지문도 읽을 수 있을 테니까 무브회랑 독해랑 같이 진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인원을 1차 시에 1시간은 문법 1시간은 독해 1시간은 문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만약 제시생이거나 7급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원강호 말고 우리로는 밀리고 있어 정신 차려요 이루다님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밀리지 말고 꾸준히 하루에 한 시간을 좋으니까 꾸준히 해주세요 공시생미안이 저도 좋아요 사랑해요 오백제 기출변형 네 기출변형 포함인데 기출변형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저도 저우요는 뭘까 네 저도요 뭐가 저도요지 아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까먹었어 미안 혹시 제시며 올인원 킵하고 점수에 따라 달라 만약에 받으신 국가지 점수나 지방지 점수가 높은 편이라면 정말 국가에 자신있게 풀었다면 올인원 킵할 수 있는데 스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봤던 게 약간 그렇게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고 자신있게 풀지 않았다면 스킵하시면 안 돼요 올인원 하시는 거 저는 강추해요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들도 올인원 다시 들으면 전체 이론을 한번 이렇게 문제 풀다가 다시 공부할 때 이론을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새롭게 보여요 둘 중에 먼저 하는 게 좋겠냐 어떤 게 좋겠냐고 저는 어느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당기는 거 먼저 하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하시면 좋아요 물론 기출정례랑 오백제를 동시에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추천하거든요 아 신의 한수 문화 올해 신의 한수 시리즈가 이번에 이기적 시리즈로 개정이 돼요 그래서 변경폭이 독해는 40% 정도가 변경되고 나머지는 30% 정도가 변경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힐링강의라고요 네 고마워요 개념 강의 듣고 바로 기출복습 정말 좋죠 개념 들으면서 기출복습하는 건 정말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올인원 강의를 60강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국가집 80 지방 75 9월부터 기출부터 효정님 제 생각에는 지방지기 75면 기본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 75가 자신있게 풀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변수를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인원이 너무 헤비하다고 느껴지시면 제 수업 중에 국어 집약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도 이론을 한 번쯤은 정리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집약은 30강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약간 조금 2분의 1 정도 돼요 고전문학 일단 고전문학은 우리 시험은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본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더불어 작품별로에 대한 해석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전문학에 대해서는 일단 올인원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접근이 어렵다는 건 아마 접근 자체 방법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방포님 방포님 올인원 너무 헤비하시면 올인원의 고전 파트만이라도 좀 수업을 들어주세요 독해는 시간 무조건 버릴 거예요 아니요 버리면 안 돼요 공수생미아님 독해 버리면 안 돼요 독해 버리면 바보예요 맞아요 독해는 우리 국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에 정말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취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독해 버리면 안 돼요 시간 많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해야죠 이기적 독해 공수생미아님 꼭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맞아요 집약정리학 기술 따라오시면 너무 좋은 방법 그렇죠 국어 잘해야 영어 독해 잘해요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 독해가 잘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 먼저 해야 해요 맞아요 한자 버리면 안 돼요 그래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지금 행악행법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당락은 국어 영어예요 여러분 국어 영어 결국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해요 네 한자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씩씩하게 살짝 무슨 질문 하신 거예요 더 올려주세요 뒤에 그래요 맞아요 버릴 게 없는 국어예요 맞아요 노베이스 네 노베이스여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들으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생각해요 네 카페에 가입하셔서 더 기쁜 질문 하시면 더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켈리님 맞아요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 시험장 갈 때까지 다섯 과목 막다 가는 거야 이거 세면 저거 막고 저거 세면 이거 막고 막다가 그러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하게 막지 못해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막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가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막 새고 있는 것 같다고 나만 그런 것 같아 슬퍼할 이유가 없어 다 그래 다만 누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거냐의 차이일 뿐이죠 맞아 한 파트 버리다가 간다 중에 뺨 맞아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지방직은 한자가 다섯 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 다섯 개인데 한자를 버렸어 봐 그러면 75점이야 그러면 합격 못해요 한자만 틀릴 거야 실수로 비물화도 틀릴 수 있단 말이야 실수로 뭐부터 틀릴 수 있지 그러면 국어가 나가리면 절대 합격이 힘들어요 공시생미아님 제 올인원 버전 2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완강이 안 된 버전은 제가 매일매일 푸실 수 있는 독해 자료를 드려요 그 수업 들으셔서 자료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올인원을 이미 들으셨거나 올인원이 너무 헤비하시면 그 첫 강의만이라도 꼭 같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아무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죠 힘내요 질문을 너무 산만하게 제가 받아들여서 죄송해요 자세하게 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은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국어 강의 몇 강 정도 들으면 좋냐고요 사실은 여러분의 스케줄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들어주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만약 내가 국어가 약하면 좀 더 보강해서 더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최소한 이 언어는 무조건 한 시간은 기본이야 다만 두 시간 할 거냐 세 시간 할 거냐 네 시간 할 거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들어주시면 제일 좋고 더 들으면 물론 더 좋겠죠 맞아요 팬미팅 그래 합시다 우리 맞아요 우리 학생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밥비 푸는 거 말고 정독하세요 지금은 밥비가 아니야 처음부터 독해를 빨리 하겠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 소림사 처음 가면 감자깎이 시키잖아 처음부터 공중부양 시키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공중부양 하려고 하면 안 돼 처음에는 기본기를 익혀야죠 맞아요 우리는 땅가슴보다 훨씬 적어요 그건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아주 적게 이번에 정말 잘난 척을 세게 해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몰아서 한다고 안 놀어요 좋은 얘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각추 아니요 표정씨 한자공 필요한 거예요 순서 이것도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순서는 정말 쉬운 거예요 요령이 없는 거예요 순서는 선택지가 힌트고 꼬리 잡기만 하면 게임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는 건 이건 요령이 없는 거죠 그죠 감자부터 깎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질문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쵸 더 깊은 질문은 제가 우리 카메라맨님이 지금 저 때문에 못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저분을 그래서 제가 저분의 퇴근을 위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창에 휴양국어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고 제가 늘 여러분 답변 직접 달아드리는 비상란이 있어 거기에 비밀상담란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답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간이 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안 메로 누나 저는 밤이 될 수가 없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나쁜 인사예요 저는 밤이 비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건 돼요 미안 병이야 강사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흰찬아로님 꾸루꾸루님 지미로님 켈리님 메론라님 네 아 메롱증이시구나 반가워요 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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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